고두새 골탕 먹이기 옛날에 경기도 가천땅에 지독한 고두새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두새 노릇을 하는지 이웃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고두새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나 하고 국리를 하다가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고두새 할아버지가 사는 건넌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한 짐씩 해다가 한양에 가서 팔아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어느 날 건넌마을에 사는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해 지게 지고 한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고두새 할아버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나무꾼을 불렀어요. 나무꾼을 부른 사람은 고두새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게, 네, 나무꾼은 무거운 지게를 지고 서 있는 채로 대답했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그 무거운 지게를 벗어놓고 내 얘기를 좀 들어보게 무슨 말씀인데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이 지게를 벗어 작대기로 받쳐놓고 물었습니다. 자네도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 지독한 구두새 영감이 있지 않나? 네, 저도 알지요. 그 구두새 영감을 골탕 먹이려 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야 좋지요. 나무꾼은 구두새 할아버지의 나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은 나무꾼에게 구두새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그 이튿날 마을 사람이 구두새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돈 벌 일이 있는데 생각 없으세요? 뭐라, 돈 벌 일이라면 뭐든 해야지. 구두새 할아버지는 돈 버는 일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버는 일이지요? 대체 무슨 일인데? 구두새 할아버지는 바짝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국모께서 아이를 낳으려 하신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잘 낳지 못해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은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 댔습니다. 아니, 국모라면 임금님의 부인.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지게 꼭대기에 조립을 씌우고 가는 사람에게서 그 조립을 사서 삶아 먹으면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가. 구두새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꾼이 지게 꼭대기에 조립을 씌우고 나타났습니다. 예식을 올린 나이 어린 남자가 누른 빛깔의 풀로 만든 갓을 쓴 것을 조립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본 구두새 할아버지가 냅다 뛰어가며 나무꾼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왜 그러십니까? 지게에 씌운 그 조립을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시는 거요? 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 내게 파시오. 뭐라고요? 이걸 팔다니요, 용감님. 그런 말씀하지도 마십시오. 나무꾼은 별 사람 다 보았다는 듯 그냥 지나쳐가려 했습니다. 돈을 벌 욕심에 사로잡힌 구두새 할아버지는 지게다리를 붙들고 매달렸지요. 그걸 뭐에다 쓰시려고 그러오? 우리 형수님이 아기를 잘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 조립을 다려먹으면 쉽게 잘 낳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겨우 사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나무꾼의 말을 들은 구두새 할아버지는 몸이 부쩍 달았습니다. 여보시오, 그걸 나한테 파시오. 아니, 이걸 내가 얼마나 주고 산 건데 영감님한테 팔아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파십시오. 난 이걸 너무 어렵게 구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길을 비키세요. 구두새 할아버지와 나무꾼은 한참 동안 조립을 팔라 못 판다 하며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꾼은 못 이기는 채 하고 아주 많은 돈을 받고 조립을 팔았어요. 그 나무꾼은 말할 것도 없이 구두새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려는 사람과 짠 사람이었습니다. 조립을 산 구두새 할아버지는 얼른 한양으로 갔습니다. 한양에 가서 조립을 바치고 많은 상금을 받을 욕심으로 발길을 재촉했지요. 임금님이 사는 대궐 문 앞에 다다른 구두새 할아버지는 귀한 보물을 난듯 조립을 가슴에 꼭 안고 대궐 안으로 쑥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얼른 막아섰습니다. 네 이놈 계속 꺼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가려 하느냐. 구두새 할아버지는 당당한 모습으로 부모님께서 해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기에 쉽게 해산할 수 있는 약을 구해가지고 왔소이다. 하고 잠잠케 말했어요. 뭐라고? 이놈! 국모님께서 해산을 하신다고? 이놈 정신이 나간 놈이 아니냐. 어서 썩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가둘 테다. 해산에 좋은 약을 가져왔다니까요. 이놈 보게나 세자께서 곧 왕위에 오르실 텐데 해산이 어떻고 어떻다고? 어서 썩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국모님께서 해산 딸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러니 여기서 어물거리지 말고 어서 물러가거라. 구두새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못 붙이고 대궐 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아, 내 돈. 구두새 할아버지는 그제야 초립을 비싼 돈으로 주고 사서 그 미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속았다고 생각하니 화딱지가 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후회한들 뭐하겠나. 이미 엎지러진 물인걸. 할아버지는 그동안 자기의 잘못했던 일을 생각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할아버지의 나무 그늘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이 무척 많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남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눈이 빨갰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오뚝 서 있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여름 이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아주 시원했습니다. 몹시 부다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김을 매던 마을 총각이 땀을 식히려고 할아버지네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달려왔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쉬던 총각은 잠이 들어 코를 골며 자다가 할아버지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느티나무 그늘에 들어온 총각을 큰 소리로 나무랐지요. 남의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비하려면 돈을 내야지. 할아버지 말에 총각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무 그늘에도 주인이 있나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이놈아 이 느티나무가 내 거니까 그늘도 내 거지. 할아버지는 나무 그늘이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느티나무가 할아버지 거라고요? 이건 마을 사람들 거잖아요. 은근히 화가 난 총각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이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은 거고 이 나무 주위가 다 내 땅이 아니냐? 그러니 이 나무도 내 나무지. 그러니 어서 가봐라. 총각은 할아버지의 말에 비위가 뒤틀렸습니다. 총각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국리를 냈어요. 돈을 내고 그늘에서 쉬라고 했겠다. 총각은 좋은 생각이 나서 되돌아와서는 할아버지 나무 그늘을 제게 파실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총각의 말에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뜨었어요. 멍청한 녀석 나무 그늘을 사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발라고 하면 팔 수도 있지. 할아버지는 거드름을 떨며 말했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한 열량은 내야지. 총각은 빚을 내어 열량을 마련해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늘을 팔고 기분이 좋아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늘을 산 총각은 밭일을 하다가 더우면 나무 그늘에 와서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무 그늘에서 쉬었어요. 부자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마을 사람들이 쉬고 난 다음에는 총각에게 엽전 한 입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저 놈보게 내게 그늘을 사서 장사를 하잖아. 욕심쟁이 부자 할아버지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그늘을 총각에게 팔지 않고 직접 장사를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고 돈을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총각이 마을 사람들과 짜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런 일을 알 리가 없었어요. 아이고 배야. 할아버지는 총각이 돈을 버는 것이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총각에게로 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열량을 도로 줄 테니 다시 내 그늘을 돌려주게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벌이가 아주 잘 되는데 열량 아니라 백량을 줘도 안 팔겠습니다. 총각은 콧방귀를 끼웠어요.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을 보게 열량에 사서 백량을 내라니. 할아버지는 총각에게 욕을 해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에게 총각이 돈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백량을 주고라도 느티나무 그늘을 도로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백량을 내놓고 총각에게 팔았던 나무 그늘을 다시 샀습니다. 하지만 나무 그늘을 욕심쟁이 부자 할아버지가 산 날부터 나무 그늘에서 돈을 내고 쉬겠다는 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욕심을 버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셋 딸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사방이 진동하더니 느닷없이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내가 감히 나를 불렀느냐? 도깨비는 산처럼 커다란 몸집에 머리에는 뿔이 달렸고 얼굴은 온통 털투성이었습니다. 나무 그는 놀라서 와들와들 떨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깨비는 더욱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아인데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서야 나무 그는 조금 전에 아 힘들다라고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무 그는 넙죽 엎드려 도깨비에게 절을 하고는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는 세차게 고개를 잡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큰 딸을 아내로 주면 용서해 주마. 나무 그는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예?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자기 딸을 아내로 달라니요? 나무 끈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내게 딸이 셋이 따는 걸 다 알고 있다. 사흘 뒤에 너희 집으로 가겠다. 만약 큰 딸을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거라. 말을 바친 도깨비는 생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무 끈은 나무찜도 도끼도 다 팽개친 채 넋을 잃고 앉아만 있었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나무 끈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나무 끈은 수심에 가득 차 큰 딸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도깨비한테 시집가란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분명 무슨 걱정이 있으시군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나무 끈은 한참 동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깨비를 만났지 뭐냐. 그 도깨비가 큰 딸을 아내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단다. 너를 아내로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구나. 나무 끈의 말에 새 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나무 끈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절대 너를 도깨비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 어서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치거라. 나무 끈은 큰 딸에게 말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큰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도망치면 도망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가 도깨비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무 끈은 어서 도망가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지만 큰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깨비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동생들과 방에 계세요. 저는 대몬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깨비가 오면 같이 가겠습니다. 동생들은 울면서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 잘 모시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니? 큰 딸은 언니답게 동생들에게 당부했어요. 알았어 언니 언니도 몸조심해야 해. 동생들은 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나무 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슬펐기 때문이지요. 자 어서 들어가세요. 도깨비가 올 시간이에요. 큰 딸은 동생들과 아버지를 방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때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자 가자. 도깨비는 다짜고짜 큰 딸을 번쩍 안더니 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갑자기 대골처럼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그 집으로 들어갔지요. 자 여기가 네가 살 집이다. 잠깐 앉아 있어라. 도깨비는 큰 딸을 깨끗한 방에 내려놓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은 너무나 무서웠지만 꾹 참고 기다렸어요. 조금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걸 먹어라. 내가 올 때까지 다 먹어야 한다. 도깨비는 큰 딸에게 뭔가 던져주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은 얼떨결에 도깨비가 준 것을 받아들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 뼈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는담? 큰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람 뼈를 굴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몇 시간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다 먹었느냐? 도깨비가 묻자 큰 딸은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지요. 예, 다 먹었어요.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듯 눈알을 굴렸습니다. 어디 진짜 먹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도깨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뼈다귀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방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굴뚝에 던져버렸던 뼈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큰 딸은 너무나 놀라 기절하고 말았어요. 도깨비는 큰 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깨우더니 고함 쳤습니다. 괘씸한 것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용서할 수 없다. 도깨비는 큰 딸을 골방에 가둬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무꾼은 큰 딸을 도깨비에게 빼앗기고 몇 날 며칠을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남은 두 딸을 떠올리며 겨우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네를 잡아가 놓고 또 나타나지는 않겠지. 나무꾼은 딸들을 위해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힘이 들었지요. 나무꾼은 무심코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아 힘들구나. 그 말과 함께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지요. 둘째 딸을 내놔라. 지금 당장 데려가겠다. 나무꾼은 둘째 딸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둘째 딸을 데려가더니 또 사람 뼈를 주었어요. 내가 나갔다 오는 동안 이걸 다 먹어야 한다. 만약 먹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자 둘째 딸은 뼈를 라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뒤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다 먹었느냐. 둘째 딸은 시치미를 떼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 먹었어요. 아주 맛있던걸요. 도깨비는 눈을 부릅뜨고 둘째 딸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여다귀야 이리 나오너라. 이번에도 뼈가 방문을 드르릉 열고 뚜벅뚜벅 걸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도 큰 딸과 함께 골방에 갇히고 말았어요. 도깨비는 다시 나무꾼의 막내딸을 잡아왔지요. 도깨비는 큰 딸과 둘째 딸에게 한 것처럼 막내딸에게도 사람 뼈를 주고 먹으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내딸은 장작불에 뼈를 태워 재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재를 보자기에 싸서 아랫배에 찼습니다. 한참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준 뼈다귀를 먹었느냐. 도깨비의 물음에 막내딸은 머리를 끄덕이며 쾌활하게 대답했지요. 먹었어요. 그럼 어디 확인해보겠다. 뼈다귀야 어디 있느냐. 뼈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뱃속에 있어요. 뼈는 대답만 할 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 타고 재만 남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뱃속에 있다고 그럼 정말 먹었구나. 막내딸이 진짜 뼈를 먹었다고 생각한 도깨비는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막내딸은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집안 곳곳을 뒤지며 언니들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막내딸은 언니들이 갇힌 골방을 찾아냈어요. 큰딸과 둘째 딸은 막내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딸은 언니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언니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있어 내가 꼭 구해줄게. 그날 밤 막내딸은 도깨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도깨비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 몸에 무서운 것이란 세상 전지에 없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것이 없나 보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일도 없겠군요. 혹시 당신에게 위험한 것이 있다면 아내인 저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막내딸이 정말로 자기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있긴 한데 도깨비가 얼버무리며 말끝을 흐리자 막내딸이 졸랐어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몸이 무서운 것은 딱 하나 바로 버들립이다. 막내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버들립 따위가 무섭다니요? 버들립이 몸에 닿기만 하면 힘을 쓸 수 없게 되거든. 그래서 버드나무를 피해 다니지. 막내딸은 도깨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도깨비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 틈에 막내딸은 집 주위를 온통 뒤져 조그만 버드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습니다. 막내딸은 버드나무 잎을 많이 따다가 집안 깊숙이 감춰두었어요. 그날 밤 도깨비가 깊이 잠들자 막내딸은 감춰둔 버들립을 꺼내 도깨비 귀에 넣었습니다. 도깨비는 끄응 신음 소리를 내더니 죽은 듯이 널브러졌어요. 막내딸은 그 틈에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도깨비는 버들립이 닿으면 힘을 못 쓴답니다. 아버지와 막내딸은 버들립을 잔뜩 따다가 도깨비 코에도 넣고 입에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깨비를 꽁꽁 묶어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는 곧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버지와 막내딸은 기뻐하며 큰 딸과 둘째 딸을 골방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가 감춰둔 금은 부하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버지와 셋 딸은 도깨비의 금은 부하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둑을 잡는 말 옛날 어느 고울에 밤마다 털보 두목이 이끄는 도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님의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산에서 내려온 도둑들은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마구 훔치고 빼앗으며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놈들을 잡아 고울 사람들을 편안히 살게 하지? 원님은 이런 걱정을 하며 온갖 수단을 써서 도둑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도둑들은 더욱 심하게 날뛰었습니다. 원님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던 어느 날 좋은 괴를 생각해냈습니다. 원님은 포졸들 가운데 무술이 뛰어나고 몸이 날쌘 포졸들을 골라서 도둑으로 변장시켰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포졸이 아니라 도둑이다. 그러니 오늘 밤에 쥐도새도 모르게 관가를 털어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거라. 산에 올라가서는 내가 정해주는 곳에 숨어있다가 포졸들에게 잡히면 된다. 원님은 도둑들을 잡으려고 포졸을 도둑으로 만들어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 일을 아는 것은 나와 너희뿐이다. 그러니 이 일이 알려지면 너희 모두 모가지가 달아날 줄 알아라. 원님은 가짜 도둑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온 고울이 시끌벅적 했습니다. 도둑들이 관가에 들어가 보물과 곳간에 있던 쌀을 모조리 훔쳐갔대. 어디 그뿐이야? 사또 방에 들어가 금초때까지 훔쳐갔대. 그래서 지금 사또는 화병으로 누워있대. 고울 사람들이 수긍거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돌아 진짜 도둑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말고 이 고울에 도둑이 또 있단 말이야? 글쎄 말이야. 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사또 방에까지 들어가서 금초때를 훔친 거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말이야. 정말이지 그놈들은 우리보다 더한 놈들 아니야? 그런데 사또가 가만히 있을까? 두목은 부하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새로 나타난 호둑들 때문에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며칠 쥐죽은 듯이 있자 라고 지시하고는 부하들을 마을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염탄꾼을 광가로 내려보냈답니다. 염탄꾼은 내려간 지 꼬박 하루가 지나 헐레벌떡 달려와 보고했어요.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사또가 내일 모레 도둑 잡는 말을 타고 직접 도둑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뭐라 도둑 잡는 말이라고 두목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또가 유명한 도사한테 가서 말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냄새를 맡고 도둑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레 새벽부터 사또는 포졸 백명을 데리고 도둑 도둑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두목과 부하들은 겁에 질려 얼굴이 흰 종이처럼 변했습니다. 염탄꾼의 말대로라면 내일 모레 원님에게 붙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눈을 껌뻑이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두목이 아직 떨 건 없다. 사또가 사온 말이 진짜로 도둑을 잘 잡나 못 잡나 지켜보자 하고 부하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도둑 두목은 염탄꾼을 더 늘려 관가와 원님의 주위를 살피게 했어요. 드디어 원님이 도둑을 잡는다는 말로 도둑 잡는다는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자기 말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말에 도깨비 감투를 만들어 씌웠어요. 원님은 말을 타고 도둑들을 잡으려 앞장서고 포졸 백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얘들아 저 큰 소나무 뒤에 있는 동굴을 뒤져라 그 안에 도둑들이 숨어 있단다. 원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던 가짜 도둑들을 모조리 잡아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젠 여기 없고 저쪽 골짜기에 두 명이 더 있단다. 그리로 가자. 원님이 소리쳤어요. 이것은 물론 원님이 가짜 도둑들과 다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도둑 두 명을 더 잡고는 오늘은 이만 잡고 가자. 내일은 밤마다 극성을 부리는 털보인과 뭔가가 이끄는 도둑들을 잡자.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산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두목님 두목님 우린 어떡하죠? 내일이면 다 잡힐 텐데요. 맞아요. 그 도둑 잡는 말이 얼마나 도둑을 잘 잡는지 도둑이 있는 데선 힝하고 울고 또 꼬리를 치며 도둑이 있는 데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염탄꾼들은 진짜보다 더 부풀려 두목에게 보고 했습니다. 두목도 뭐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두목은 한동안 생각하다가 걱정마라 그 말을 죽이면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 가서 말을 죽이고 오겠느냐 두목 말에 도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죽이는 자에겐 상으로 황금 열덩이를 주겠다. 두목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장 몸이 날쌔고 칼을 잘 쓰는 부두목은 황금의 눈이 멀어 셋으로 나섰습니다. 이때 관가에서 원님은 원님대로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 밤에 도둑 잡는 말을 죽이러 올 테니 이에 대비하자. 예. 그날 밤 원님은 마구간에 숨고 주위에 무술이 뛰어난 포졸들이 숨어 지키게 했습니다. 새벽 역이 되자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왔어요. 원님은 칼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바짝 붙어 있었지요. 도둑은 마구간 안을 기웃거리다가 칼을 뽑아 들고는 성큼 들어섰습니다. 이놈아 칼을 버려라. 원님이 소리를 치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도둑을 애워 쌌습니다. 제 아무리 칼을 잘 쓰는 도둑이라 할지라도 원님의 칼납과 겹겹이 둘러싸인 포졸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지요. 도둑은 원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은 그 길로 부두목을 앞세워 산에 있는 도둑들의 소골로 가서 도둑들을 모두 잡았답니다. 효자 호랑이 어머님께서 몹시 시장하시겠는걸 빨리 가서 고깃국을 끓여드려야 할텐데 돌새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새는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에요. 숫장사를 하여 겨우 먹고 사는 가난뱅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성만은 지극했습니다. 오늘은 장날입니다. 돌새는 아침 일찍 구워놓은 숯을 짊어지고 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저녁때가 되어서야 겨우 숯을 팔 수 있었어요. 점심을 걸러 몹시 배가 고팠던 돌새는 돈이 손에 들어오자 장터의 국밥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얼큰한 국밥이 먹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침만 꿀꺽 삼키고 돌아섰지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드러나는 헤어진 바지를 벗어던지고 새 옷을 사고 싶었지만 어머니 옷만 한 벌 샀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장을 보는 사이에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어요. 마을로 들어가는 마지막 고갯길에 접어들었을 때 산속은 어둠에 깔려 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렵었습니다. 돌새는 산짐승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으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웬 불빛일까 돌새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퍼런 불빛 두 개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지만 불빛이 흔들거리는 것으로 보아 고개를 올라오는 사람들의 등불 같아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불빛은 등불이 아니었어요. 시퍼런 불빛 두 개는 호랑이의 두 눈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돌새는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혀먹힐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늙으신 어머님 혼자 어떻게 살아가신단 말인가 어머니 걱정에 정신이 번쩍 든 돌새는 호랑이에게 사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님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라도 드린 뒤에 날 잡아먹으면 안 되겠어요? 오늘 장에서 산 새옷도 입혀드리고 고깃국도 끓여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던 호랑이는 돌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돌새는 그제야 좀 안심이 되었어요. 호랑이님 고마워요. 그럼 함께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어머니를 뵙고 나오면 그때 나를 잡아먹으세요. 돌새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쪼그리고 앉더니 돌새 쪽으로 돌리고는 꼬리를 등을 툭툭 쳤습니다. 자기 등에 타라는 말이군. 돌새는 얼른 호랑이 등에 올라타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호랑이는 힘차게 울어대고는 바람같이 높은 고개를 훌쩍 뛰어넘어갔어요. 호랑이가 멈추어 정신을 차려보니 돌새네 집 앞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돌새네 집을 찾아왔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호랑이님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돌새는 호랑이에게 말하고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늦었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듯이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숯이 늦게 팔려서 그럽니다. 어머니 무척 시장하시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돌새는 부엌에 가서 장에서 사온 고기로 국을 끓여 어머니께 저녁상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니께서 맛있게 고깃국을 드시고 상을 물리자 돌새는 장에서 사온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정말 고운 옷이야. 고깃국도 먹고 새옷을 입으니 오늘이 마치 생일날 같구나. 좋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돌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면 어머니를 영영 뵙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돌새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산너머 부잣집에서 숯을 많이 쓴다고 직접 와서 구워달라고 했어요. 오늘 밤 떠나면 며칠 걸릴지도 몰라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건넌마을 아저씨네 댁에 가 계십시오. 끼니를 거르지 않게 잘 모실 겁니다. 돌새는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릴 줄 알았던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며 불러보아도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 목숨을 건져 다행이야. 한숨을 돌린 돌새는 어머니에게 오지 말라는 기별이 와서 되돌아왔다고 둘러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새는 정과 다름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열심히 숯을 구웠습니다. 장날이 돌아왔어요. 돌새는 구워놓은 숯가마니를 짊어지고 장에 갔습니다. 숯을 판 돈으로 어머니에게 해드릴 고기와 반찬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하였지요. 지난번에 호랑이를 만났던 고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둑어둑한 눈앞에 시커먼 것이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호랑이였습니다. 아, 호랑이님. 돌새는 놀라 소리쳤어요. 오늘에서야 잡아먹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 돌새는 겁이 덜컹 났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를 뵙도록 해주어서 고마웠어요. 자, 약속대로 어서 나를 잡아먹으세요. 돌새는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호랑이가 달려들지 않아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등을 들이대고는 어서 올라타라는 듯이 꼬리로 등을 툭툭 쳤습니다. 등에 업히라는 말이군. 다른 데로 데려가서 잡아먹으려는 걸까? 돌새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호랑이 등에 업혔습니다. 호랑이는 바람같이 달려서 순식간에 높은 고개를 훌쩍 넘어 돌새네 집 앞에 닿았습니다. 돌새가 등에서 내려오자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호랑이님, 살려줘서 고마워요. 한숨을 돌린 돌새는 기뻐서 외쳤습니다. 닷새가 지나 장날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새는 전과 같이 구워놓은 숯을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급한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돼지고기와 생선을 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고갯길에 접어들자 그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처럼 돌새를 등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갔어요. 호랑이는 장날마다 고갯길에 나타나 돌새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장날이었어요. 돌새는 장을 보고 고갯길에 접어들었으나 웬일인지 호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돌새는 호랑이가 몹시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새더라도 기다려볼까 생각도 했으나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혼자 고갯길을 올라갔습니다. 고갯길을 한참 올라가자 숲속에 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고덩이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호랑이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호랑이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기어오르려고 하였지만 구덩이가 깊어서 어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구덩이 속을 자세히 내려다본 돌새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님? 뭐? 호랑이님? 모인 사람들은 이상한 듯이 돌새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호랑이도 그제서야 돌새를 알아보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호랑이를 구해야 돼. 한참 궁리를 하던 돌새는 제일 어른으로 보이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가죽을 벗겨 팔아야지. 저놈은 너무 사나워서 며칠 뒤에 와서 잡아야겠어. 제 아무리 힘센 호랑이라도 며칠 동안 내버려두면 지쳐서 힘을 못 쓰게 마련이거든. 노인의 말을 들은 돌새는 사정하듯이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저 호랑이를 저에게 파시지요. 값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엄, 값만 잘 져주면 팔고 말고. 돌새는 그동안 수칠 팔아 모은 돈을 안주머니에서 몽땅 꺼내어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노인은 노인은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더니 돌새에게 말했어요. 저 호랑이를 젊은이에게 팔겠소. 몹시 사나운 놈이니 조심해서 다루시오.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돌새는 큰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구덩이에 걸쳐 넣어서 호랑이가 기어나오게 했습니다. 호랑이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돌새는 호랑이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목숨을 구한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치며 어서 등에 올라타라는 듯이 엎드렸어요. 돌새가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높은 산 고개를 단숨에 넘어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같으면 돌새를 내려놓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던 호랑이가 헛간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돌새 총각과 함께 살겠어요. 호랑이는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꼬리를 흔들며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돌새네 식구와 함께 살았어요. 돌새가 나무를 배러 가거나 숯을 구우러 갈 때면 호랑이는 돌새를 등에 태우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장에 갈 때는 돌새와 숟가마니를 등에 싣고 다녀왔지요. 사람들은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는 돌새를 돌새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께서 산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한겨울에도 돌새를 등에 태워 순식간에 산딸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홍시나 사과, 잉어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어머니께서 먹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돌새를 태우고 가서 구해왔지요. 돌새와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을 물리친 신랑 옛날에 어떤 새 신랑이 곱게 생긴 색시랑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색시를 가마에 태워 하인을 많이 데리고 시끌벅적하게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색시 집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더니 날개 달린 도둑이 날아와서 새 색시가 타고 있는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색시를 보니 참 고왔어요. 도둑은 신랑 몰래 색시를 채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도둑이 색시를 채간 줄도 모르고 있던 새 신랑은 자기 집에 와서 가마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색시가 없는 겁니다. 새 신랑은 맥이 빠져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거 안되겠다. 색시 찾으러 가야겠다. 싶어서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색시를 찾을 수 있겠소? 점쟁이는 점을 쳐보더니 이러저러한 곳에 가보라고 했어요. 새 신랑은 점쟁이 말을 듣고 생긴 건 볼품 없지만 힘을 내면 철이라도 너끈히 가는 당나귀를 타고서 색시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니까 길은 없어지고 험한 벼랑이 나왔어요. 벼랑을 올려다 보니까 조그만 초가지 반채가 있지 뭐예요. 새 신랑은 당나귀를 몰고 겨우겨우 벼랑이로 올라가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나 하며 묻는 겁니다. 새 신랑이 어떤 놈이 내 색시를 채가서 색시를 찾으러 왔는데 혹시 색시 채간 놈을 보았냐고 물으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색시를 채간 놈은 까마귀라는 아주 무서운 도둑놈일세. 거기 갔다가는 잡혀 죽으니까 가지마. 새 신랑은 그래도 자꾸자꾸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꼭 색시를 찾아야 해요. 그 놈 사는 데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험한 벼랑을 타고 가면 큰 기와집이 있는 동네가 나와 큰 기와집이 바로 까마귀가 사는 집이지. 그 집에 들어가려면 열도 대문을 지나야 해. 대문마다 까마귀가 있어서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마구 달려들어 쪼아 죽인다. 그래서 역 안에서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도 갈 텐가. 새 신랑이 그래도 꼭 가야겠어요. 했습니다. 할머니는 열도 대문을 지나가는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꼭 가려거든 떡을 열두덩이 해가지고 가게나. 대문을 지날 때마다 떡 한 덩이를 까마귀한테 던져줘. 까마귀가 그 떡을 쪼아먹는 짬에 얼른 다음 대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또 떡을 던져줘서 까마귀가 떡을 쪼아먹는 짬에 얼른 다른 대문으로 들어가. 그렇게 하면 열도 대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걸세. 새 신랑은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떡을 열두덩이 만들어주세요. 할머니는 새 신랑에게 떡을 열두덩이 만들어주었어요. 새 신랑은 그 떡을 당나귀 등에 싣고 높은 산을 넘고 벼랑을 타고 가서 까마귀 도둑놈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정말로 큰 귀화집이 있고 열두 대문이 있는데 대문마다 까마귀가 지키고 있었지요. 새 신랑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까마귀가 달려들어 쪼려고 했어요. 새 신랑은 할머니가 말한대로 떡을 한 덩이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떡을 쪼아먹으려고 떡 있는데로 가는 거예요. 그 틈에 새 신랑은 얼른 다음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까마귀가 쪼려고 달려들어서 얼른 떡을 한 덩이 던져주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떡을 쪼아먹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 틈에 새 신랑은 얼른 다음 대문으로 들어갔지요. 이런 식으로 새 신랑은 까마귀에게 떡을 주고 열두 대문을 무사히 지나 도둑놈이 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을 찾으니까 색시 하나가 나왔는데 자기 색시였어요. 가까이 가니 색시도 새 신랑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지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새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임자 찾으러 왔지. 색시는 새 신랑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무서운 도둑놈의 집이에요. 지금은 사냥 나가서 없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면 도둑놈을 죽이고 도망가요. 저녁때가 되니까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날개 달린 도둑놈이 졸개들을 잔뜩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도둑놈이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 거야? 색시가 대답했지요. 오라버니가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 그럼 오라버니한테 인사해야겠네. 오라버니 여기까지 왔으니 내 재간 좀 보려오. 그러더니 도둑놈은 도둑놈은 새가 되기도 하고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온갖 짐승으로 변하면서 뽐을 내는 겁니다. 날개 달린 도둑은 큰 칼을 주면서 이랬어요. 자 밖으로 나갑시다. 내가 더 큰 재간을 보여주겠소. 자 내 목을 잘라보. 새신랑이 그 칼로 도둑놈의 목을 탁 치자 목이 달랑 떨어지더니 다시 목에 가서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색시가 치마에 매운 재를 싸가지고 와서 도둑놈의 목이 잘린 곳에 매운 재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목이 붙으려고 하다가 못 붙고 그만 대구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 달린 도둑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새신랑은 도둑의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방에는 사람들이 잔뜩 갇혀있고 어느 방에는 금은 보아가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새신랑은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기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새신랑과 색시는 금은 보아를 잔뜩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밥 많이 먹는 통장군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이 총각은 몸이 퉁퉁하고 키가 커서 보통 사람보다 열 배나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총각을 통장군이라고 불렀답니다. 통장군은 겉으로는 힘께나 쓸 것처럼 보였지만 밥그릇 하나도 들지 못할 만큼 힘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밥만 많이 먹자 부모는 이런 아들을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하겠다며 나가서 밥이나 벌어 먹으라고 내보냈습니다. 통장군은 집에서 쫓겨나서 정차 없이 가다가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와서 통장군을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 집 주인 영감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날마다 산에 가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호랑이는 못 잡고 애만 쓰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보니까 통장군이 몸도 퉁퉁하고 키도 크니까 힘께나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호랑이를 잡으면 영감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 오라고 한 겁니다. 밤이 되니까 그 집 아들 삼형제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할머니가 새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호랑이 잡는데 도와줄 장군이 와 있다. 이리 와서 인사해라. 삼형제가 통장군을 보니 그럴듯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며 말했지요.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 잡는데 도와주십시오. 원수 갚는데 꼭 도와주십시오. 그까짓 호랑이야 한 손으로도 잡아 죽일 수 있어. 그러니 전혀 걱정하지 말게. 통장군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통장군은 밥을 실컷 먹고 아들 삼형제와 같이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아들 삼형제는 산 위에서 호랑이를 몰고 통장군은 산 아래 골짜기에 서 있다가 내려오는 호랑이를 잡기로 했습니다. 삼형제는 산 위로 가서 호랑이를 몰았어요. 호랑이는 쫓겨서 달아나면서 시뻘건 입을 벌리고 어흥 어흥 큰 소리를 지르면서 통장군이 있는 대로 달려왔지요.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니 통장군은 겁이 더럭났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뛰어서 겨우겨우 고목나무 위에 올라가 숨었어요. 호랑이가 뛰어오다가 보니 나무 위에 큰 고기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호랑이는 그걸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며 와락 달려들었지요. 그 모습을 본 통장군은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나서 바지에다 똥을 한 무더기 싸면서 아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호랑이가 그 소리에 놀라 뛰다가 나뭇가지에 코를 꿰고서 죽고 말았어요. 사명제가 내려와서 이걸 보고 물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습니까? 뭐 고까짓거 한손으로 모가지를 쥐고서 획팽개 쳤더니 저 나뭇가지에 코를 깨고 죽었네. 하며 큰소리를 쳤지요. 사명제는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은 정말 힘이 세십니다. 우리 원수를 갚아준 은인이십니다. 사명제는 통장군에게 금과 인삼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러나 통장군은 그 많은 금과 인삼을 지고 갈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은 우리 집에도 많아 우리 집에도 잔뜩 있다고 하면서 인삼만 하인에게 지워서 가져가겠다고 했지요. 길을 가다가 통장군은 어느 절에 이르렀습니다. 그 절 스님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통장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리 분주한 거요? 그 말에 스님이 말했어요. 이 절에 덩치 크고 못된 건달놈이 와서 늘 성화를 부립니다. 그 건달놈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통장군이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음식을 내게 주구려 다시는 그 건달놈을 못 오게 할 테니까 스님들은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그 많은 음식을 모두 통장군에게 주었습니다. 통장군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스님들에게 말했어요. 장작을 산더미만큼 에다가 무쇠지게에 쌓아올려 뒷산에다 놓아두고 려 그 말을 듣고 스님들은 통장군이 하라는 대로 해놓았습니다. 통장군은 지게 밑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얼마 있으니 덩치 크고 못된 건달놈이 와서 스님들을 윽박 찔렀어요. 이놈들 오늘은 음식을 제대로 장만해 놓지 않았군. 그러자 스님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도 음식을 많이 장만해 났는데 어느 장군이 와서 당신이 먹을 음식을 다 빼앗아 먹고 저 뒷산 장작 쌓아놓은 무쇠지게 밑에서 졸고 있소. 덩치 크고 못된 건달놈은 이 말을 듣고 이놈 어디 죽어봐라 하며 뒷산으로 뛰어올라 갔어요. 가보니까 장작을 산더미만큼 해서 무쇠지게에다 쌓아 올려놓고 지게 밑에서 누군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힘께나 쓰게 생긴 장군이었지요.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뼈도 못 줄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쳐 주린배를 움켜쥐고 절간으로 와서 아무데나 쓰러져 잤습니다. 둥장군은 절간으로 와서 못된 건달놈이 자는 걸 보고는 도끼등으로 건달놈의 이마를 탁 쳤어요. 그러고는 얼른 도끼를 감춰두고 옆에 서 있었지요. 건달놈이 놀라 눈을 번쩍 뜨자 통장군이 말했습니다. 내가 새끼 손가락으로 때렸으니 네가 살았지 주먹으로 쳤더라면 내놈은 벌써 죽었다. 건달놈이 이 말을 듣고는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하면서 절을 백번이나 했습니다. 그러자 통장군이 호령을 했어요. 그럼 다시는 2절에 와서 못된 짓 하지 마라. 건달놈은 찍소리도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새님들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크게 대접을 했답니다. 그 못된 건달놈은 그 뒤로 다시는 이 절간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로운 소의 무덤 옛날 옛날에 한 농부가 황소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농부는 그 황소를 송아지 때부터 기르면서 무척 애지중지 했지요. 그 덕분에 소는 여름이면 들에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었고 겨울에는 마구간에서 편안히 지내며 뜨끈한 여물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대신 소는 농가리나 밭가리에 기운을 낫기지 않고 농사일을 잘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사람과 짐승의 관계지만 둘은 서로 정이 들어서 가족이나 다름 없었어요. 어느 날 농부가 마을 뒷산 자들하게 있는 밭에서 황소에게 쟁기를 지워 밭가리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숲속에서 튀어나왔어요. 호랑이는 쟁기를 풀어놓고 풀을 뜯고 있는 황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저놈의 못된 짐승이 농부는 혼비백산하여 논란 중에도 괭이를 집어 휘두르며 호랑이를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황소한테서 떨어져 이번에는 농부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 모양을 본 황소가 주인을 구하려고 울부짖으며 호랑이 덤벼들었습니다. 두 짐승이 힘을 다하여 싸움 끝에 마침내 호랑이는 황소의 억센 볼에 들이받쳐 죽고 말았지요. 간신히 목숨을 구한 농부는 황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황소도 눈을 끔뻑이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사방에 널리 퍼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외로운 소리를 칭찬했습니다. 아무리 황소라지만 소가 어떻게 호랑이를 이겼을까. 자기 주인 목숨을 구하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겠지. 비록 짐승이긴 하지만 웬만한 사람보다 낫네 그려. 농부는 호랑이한테 입은 상처 때문에 병석에 누웠으나 황소는 정과 다름없이 논밭을 갈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농부가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몇 년이 지난 뒤 농부는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황소는 슬퍼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부짖더니 사흘 만에 주인을 따라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황소를 장사 지내고 그 무덤 앞에 의로운 소의 무덤이란 비석을 세워 주었어요. 한 화공이 이 사실을 알고 감동하여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 그림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호가 준 비단 옛날 옛날에 동해 바닷가 한 마을에 연호와 세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연호가 얕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따다가 물 위에 동그마니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에 올라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라? 이 바위가 왜 이러지? 연호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바위는 그를 태운 채 물살을 가르벼 동쪽으로 빠르게 흘러가다가 마침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커다란 바위가 둥둥 떠오자 일본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서 모두 바닷가에 몰려나와 웅성 거렸습니다. 아니 바위가 나무처럼 물 위에 떠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러게 말일세 세상에 이런 놀랍고 희한한 일이 어디 있담? 저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사 인물이 아닌 것 같아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신 분이 들림없어. 잠시 후 바위가 물가에 와닿자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서 연호에게 호소했습니다. 부디 저희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어리석은 저희들을 이끌어주십시오. 그래서 연호는 일본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오는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바위가 당신 남편을 태우고 먼 바다로 가버렸소. 그 말을 들은 세오는 너무나 놀랍고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떠들며 외쳤습니다. 저것 봐라 그 바위가 돌아온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세오가 먼 바다쪽을 바라보자 정말 시커멓고 커다란 바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위가 물가에 다다랐을 때 세오는 바위 위에 얹혀있는 남편의 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으나 신발을 보고는 남편이 정말 그 바위를 타고 나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세오는 신을 가지려고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먼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세오는 더러 겁이 났지만 아마도 바위가 자기를 남편한테 바래다 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바위는 동해바다를 건너더니 일본에 도착했어요. 놀란 일본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가 아래였습니다. 대왕마마 지난번처럼 또 바위가 사람을 싣고 왔나이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옵니다. 연호가 급히 바닷가에 나가보니 바로 자기 아내가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난 감격에 얼싸 안고 기뻐했지요. 그리고 세오는 연호의 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신라에서는 궤변이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아우성 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달라 왕은 즉시 일관을 불러 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아레옥기 황공하오나 해와 달의 전기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사온데 그 전기가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옵니다. 일관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동해 바닷가에 살던 부부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건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기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면 되지 않겠는가. 아달라 왕은 즉시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연호와 세호가 신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연호가 사신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키신 일인데 그 뜻을 어기고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 대신 나의 귀비가 짠 고운 명주비단을 드릴리다.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어려움이 풀릴 것이오. 사신은 할 수 없이 연호에게서 비단만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달라 왕은 비단을 재단에 올려놓고 성대한 천재를 지냈어요. 그러자 해와 달이 본래의 빛을 되찾았답니다. 삼형제와 금반지 이제 저 아이들 장가만 보내면 아무 걱정도 없겠구나. 어머니는 삼형제가 나란히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 셋만 남겨놓고 갑자기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여 삼형제를 어엿한 젊은이로 키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 셋을 장가 보내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 이젠 편히 살겠구나. 어머니는 뼈 빠지게 일하느라고 굳은살이 박힌 손을 만져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나이를 먹은 데다가 병이 들어 몸조차 간혹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집안살림을 모두 떠맡겼어요. 들에 일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면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손자 손녀 보살필야 저녁밥 지으랴 하루종일 허리를 펼 겨를이 없었지요. 날이 갈수록 쇄약해져서 끝내 자리에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 손자 손녀 보는 게 무슨 힘이 든다고 병이 나실까 하루종일 아이들과 놀다가 저녁밥 짓는 게 고작인데 너무 편한 게 탈이신가 봐 세 며느리들은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살피기는 커녕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 새끼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따로 살림을 나겠다고 짐을 꾸려서 식구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둘째 내 식구들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두 아들 모두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맏며느리는 혼자 시어머니를 떠받게 되자 날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병든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서 모실 수 있겠어요? 우리도 당장 집을 나갑시다. 마침내 큰아들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살림을 꾸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게 된 어머니는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요. 고얀 녀석들 병든 어미를 버리다니. 어머니는 셋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까 봐 그럴 수도 없었지요. 어머니는 아픈 몸을 움직여 손수 보리나 좁쌀로 죽을 끓여먹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야 큰아들과 며느리가 삐죽 어머니 앞에 얼굴을 내밀고는 가버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려고 온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죽었으면 집이라도 차지할 욕심이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세님이 동량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이 거의 드러난 뒤주에서 보릿살 한 대빡을 퍼서 시주하였지요. 이렇게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 은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할머니를 보살펴드릴 자식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군요. 병이 들어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는 어머니를 본 스님은 안타까운 듯이 혀를 찼습니다. 아들 삼형제가 있긴 하지만 모두 딴 살림을 차려 내보냈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이들고 병든 어미까지 돌볼 틈이 있겠어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마음 변하지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스님은 손에 쥔 염주를 돌리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바랑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반지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보기에도 값이 꽤 나갈 것 같은 금반지였습니다. 이 금반지는 건넌마을 김보잏집에서 시주 받은 것인데 할머니께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병이 나을 테니 절대로 빼놓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펄쩍 뛰며 사양했지만 스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가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것을 보고서야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문을 살짝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어머니 손가락에서 번쩍거리는 금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문틈으로 삐죽 얼굴만 내밀고 휙 가버리던 두 내외가 웬일인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금반지는 우리가 차지해야 해. 아우들에게 빼앗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난 큰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두 내외는 쌀과 반찬을 사와서 어머니에게 한상 차려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금반지가 탐이 나서 갑자기 효자 효보 노릇을 하는구나. 어머니는 괘씸하기 짝이 없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에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들려서 어머니가 살았나 삐죽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날을 내외와 마찬가지로 금반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얼른 방으로 들어와 문안인사를 깎듯이 올렸지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다리를 주물러 드릴까요? 여보 당신은 어서 어깨를 좀 주물러 드려요. 둘째 아들 내외도 난데없이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한바탕 수선을 떨다가 돌아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끼고 있는 금반지를 큰집에 빼앗기면 안 돼요. 어머니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차지해야 해요. 둘째 아들 내외는 장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반찬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오늘이 누구 생일이냐 모처럼 아주 맛있게 잘 먹었구나. 상을 물린 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흡족해하자 둘째 아들 내외는 마치 금반지라도 차지한 듯이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온 막내 아들 내외도 방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멀쩡하게 살아서 금반지를 끼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막내 아들 내외도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첨을 다 떨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깃국을 끓여드립시다. 두 형님에게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머니에게 잘 해드려야지요. 막내 아들 내외도 이튿날 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반찬을 만들어 한상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에 불까지 지펴 따뜻하게 해놓고 돌아갔습니다. 세 아들 내외가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 서로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에게 드릴 새 옷과 고기를 사가지고 문 앞에 왔을 때 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들락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몰래 지켜보니 극진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여보 둘째가 어머니 금반지를 노리고 있어요. 막내도 틀림없이 금반지를 탐내어 다녀갈 겁니다. 아우들보다 더 잘 해드려야겠어요. 세 아들 내외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양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점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두 아우보다 더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을 국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우들에게 선수를 빼앗기기 전에 당장 이사합시다. 다음날 큰아들 내외는 서둘러 이사를 하여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도 큰 형네 식구가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는 부랴부랴 짐을 싸서 이사를 왔지요. 첫째와 둘째 형들이 들어와 사는 것을 알게 된 막내 동생의 식구도 짐을 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삼형제 식구들이 모여들어 집안이 법석거렸어요. 어머니는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곁에서 시세워 극진히 모시는 바람에 부잣집 마님 부럽지 않게 호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손자 손녀 재롱을 보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마음 편하게 지내자 어머니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지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잘 살다가 늙어서 마침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들 내외가 집을 비웠을 때 손자를 절에 보내어 금반지를 주웠던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고생할 때 금반지를 내주었던 스님이었어요. 스님이 주신 금반지 덕분에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금반지를 스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머니는 거절하는 스님에게 억지로 금반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미시주한 것이니 잘 받겠습니다. 스님은 금반지를 바랑 안에 소중히 넣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만일에 이 광경을 새 아들 내외가 보았더라면 땅을 치며 원통에 하였겠지요. 어머니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 자는 듯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소금 안 넣은 음식 부잣집 도령이 가난한 소금 장수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 장수가 천하다고 해서 아무리 딸이 아름다워도 청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잣집 도령은 소금 장수 딸이 아니면 절대로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부모가 말리고 친척들이 말려도 부잣집 도령은 소금 장수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부모는 할 수 없이 혼인을 시켰습니다. 아이고 아들놈 눈이 삐었지 하필이면 소금 장수 딸이 며느리가 되다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랑의 어머니는 며느리인 소금 장수의 딸을 미워 했습니다. 새색 씨는 속으로 눈물을 수없이 흘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색 씨는 그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참고 살았어요. 딸이 구박을 받으며 산다는 말을 전해 들은 친정 부모는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딸이 시집 사리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소금 장수 부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생각을 짜냈습니다. 어머니가 의견을 내놓았어요.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어렵지만 사돈댁을 초청합시다. 우리 딸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불러서 대접을 하자고요. 올까? 안 올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말하면 올지도 모르지요. 소금 장수 부부는 좋지 못한 음식이지만 오셔서 드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더니 간절하게 초청을 하자 마지못해 오기로 했어요. 소금 장수 부부는 사돈을 모셔다가 술을 한 잔 따라 준 뒤에 안주를 주었습니다. 자 드시지요. 네. 안주를 먹은 시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주는 아무 맛이 없었어요. 싱거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안주는 먹지 않고 잘 차려진 밥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보니 김치도 국도 나물도 찌개도 모두 싱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반찬에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았던 거예요. 시부모는 음식이 싱거워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상을 몰렸습니다. 왜 맛이 없으신가요? 어서 더 드시지요. 집에서만 먹어서 그런지 먹을 수가 없군요. 사도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럼 약주라도 더 하시지요. 술도 아까 먹어서 그런지 내키지가 않는 고려. 소금장수가 음식을 더 권했지만 사도는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소금장수가 딸의 시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음식을 못 드시는 게 아니라 간이 안 맞아 못 드시는 거지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일부러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소금장수라고 너무 얕보지 마십시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입니다. 제발 소금이 귀하다는 걸 아시고 소금장수의 딸인 우리 딸을 사랑해 주십시오. 소금장수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는 벌떡 일어나 소금장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사도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아무리 벼슬이 높고 부자라도 소금 없이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지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대기 따님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마십시오. 시부모님은 집으로 가서 며느리를 아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돈끼리 차별을 두지 않고 두 집안이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렁이 먹고 눈뜬 어머니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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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너희들 고생이 너무 많구나 아무 쓸모없는 어미가 어서 죽어야 할 텐데 어머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청하듯이 말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병이 들어 몸 져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고 용한 의원을 찾아 다녔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에서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다가 지어드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서 이제 겨우 끼니를 이어갈 형편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정성은 한결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아들과 며느리를 효자 효보라고 모두들 칭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며느리가 고맙고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을 고생시키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슬퍼 했습니다. 어머니 머지않아 태어날 손자 손녀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마당을 거니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어두운 얼굴을 볼 때마다 희망을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해의 일이었어요? 봄부터 가뭄이 계속되어 모내기조차 못하고 밭 곡식도 타버려서 마을은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논밭 하나 없이 남의 집 일을 해준 품삭으로 살아가던 아들과 며느리는 일거리가 떨어져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는 수 없이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 열매나 산나무를 뜯어다가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생각 끝에 큰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는 어머니를 잘 모시기는 커녕 우리 식구 모두가 굶어 죽겠소. 내가 다른 고장에 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 고생이 되더라도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고 당부하고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가문 피해가 적은 다른 고장에 가서 일을 하여 돈을 벌어오려는 생각이었지요. 집에 혼자 남은 며느리는 산에 올라가서 산나물을 뜯어다가 시어머니에게 죽을 쑤어드렸어요.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산나물도 동이 동이 나서 죽을 쑤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모두 캐어 같기 때문이지요. 산나물 한 줌을 겨우 뜯어가지고 산을 내려오는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병든 시어머니에게 산나물 죽도 실컷 못해드리는 게 가슴 아팠기 때문이지요. 마을 앞에 온 며느리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을 씻으려고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나몰란 줌을 양식이라고 들고 가다니 정말 한심하구나. 개울물 위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며느리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지렁이들이 도구로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본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토룡탕을 해드려야겠어. 지렁이를 고운 국물이 몸이 쇠약하거나 병든 사람에게 좋은 약이 된다는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며느리는 개울가에 흙을 파서 지렁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드린다 생각하니 징그럽지도 않았습니다. 지렁이가 많아서 잠간 동안에 한 사발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잡아온 지렁이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서 칼로 잘게 썰어 밥을 짓고 산나물을 넣어 국도 끓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드리기 전에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흙냄새가 조금 나는 듯도 했으나 고기맛과 비슷하여 안심하고 시어머니 밥상에 올렸어요. 오랜만에 고기밥과 고깃국을 먹어보니 꿀맛 같구나. 앞을 못 보는 데다가 지렁이로 만든 음식인 줄 모르는 시어머니는 맛있게 먹고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여 죄송하지만 병에 좋은 토룡탕이니까 괜찮을 거야. 끼니도 때우고 약도 되니 꿩먹고 알먹는 셈이지. 며느리는 죄를 짓는 것 같아 괴로웠으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어쨌든 양식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에도 며느리는 지렁이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지렁이는 산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개울가나 집안의 나무밑 같은 습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살고 있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많이 잡아 남는 것은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면 더 맛이 좋았습니다. 날마다 지렁이 밥과 국을 먹은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좋아지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혼자 일어나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구나. 귀한 고기밥과 고깃국을 매일 먹었는데 병이 낫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 좀 더 기운을 차리시면 앞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손을 맞잡고 기뻐 했습니다. 힘을 얻은 며느리는 더욱 열심히 지렁이를 잡아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느 날 돈을 벌러 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머니를 본 순간 아들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꿈만 같네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린 아들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어머니 병이 나으신 걸 보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이 가오.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생 고생하고 말고 우리 며느리 같은 효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어려운 살림에 날마다 귀한 고기밥과 고깃국을 해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단다. 예? 고깃밥에 고깃국을 매일 해드렸다고요? 아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산나물로 끼니를 때우는 형편에 고기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날마다 먹었지. 얘야 너도 먹어보아라. 고기밥을 먹다가 내 생각이 나서 좀 남겨두었단다. 시어머니는 벽장문을 열고는 말려놓은 고기밥을 꺼내어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기밥을 자세히 본 아들은 기겁을 하였어요. 어머니 이건 고기가 아니라 지 지렁이에요. 아들이 소리치자 며느리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도망치듯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가 난 아들은 뒤따라가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내를 다그쳤어요. 여보 말 좀 해봐요. 나 없는 동안에 어머니께 더러운 지렁이로 밥을 지어드렸단 말이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지렁이로 음식을 만들어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넌지시 물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저 애가 잘못 본 모양이야. 너 같은 효부가 설마 지렁이 밥을 해주었겠니? 고기밥이 틀림없지?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리며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드신 건 고기밥이 아니라 지렁이로 지은 밥입니다. 뭐 지렁이라고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구역질을 하였습니다. 구역질을 하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리쳤어요. 보인다 보여 지금까지 지렁이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구역질을 하던 시어머니가 눈을 뜬 것입니다.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며느리가 틀림없지 신기하다 눈이 뜨였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된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도 하고 신기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머니 제가 똑똑히 보인단 말씀이세요? 아들은 어머니 앞에 바짝 다가가서 손을 흔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암 잘 보이고 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 시울을 불켰습니다. 예야 시어미에게 지렁이 밥을 해먹였다고 죄스러워 할 것 없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하느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거야. 병든 시어미를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를 보고 하느님이 감동하여 내리신 선물이 아니겠니? 아들도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되찾은 돈 옛날 어떤 마을에 소경이 살았습니다. 그 소경은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돈을 받아 밥을 먹고 살았어요. 소경은 먹고 입는 것을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아 백량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백량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내게는 큰 돈이야. 잘 보관해야지. 소경은 돈을 괴짝에다 잘 모셔두고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돈을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졌나를 확인하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지만 돈 세는 것을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요즘 강도가 날뛴다는데 돈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돼. 괴짝에 잘 넣어두어도 좌물쇠를 뜯고 가져가면 그만이잖아. 어디다 감출까? 소경은 돈 감출 곳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뜰에 묻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경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돈 백량을 뒤뜰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아 이젠 마음이 놓이는구나. 땅에 묻은 걸 어떻게 알고 훔쳐가겠어. 소경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소경이 좋아한 것은 잘못이었어요. 옆집에 사는 마음씨 나쁜 남자가 소경이 돈 묻는 것을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옆집 사람은 소경이 묻은 돈 백량을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몰래 꺼내 갔습니다. 아이고 내 돈 돈을 도둑맞은 것을 안 소경은 누가 훔쳐갔나 하고 궁리 했습니다. 아 혹시 궁리를 한 끝에 남의 물건을 잘 탐낸 는 옆집 남자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훔쳐갔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경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 소경은 옆집 바로 그 남자 집으로 놀러갔습니다. 소경은 그 남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말했습니다. 저 믿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번 돈이 조금 있지요. 그런데요? 그런데 요즘 강도들이 날뛴다는데 도무지 안전하게 둘 데가 없네요. 그래서 말인데 내 백량은 괴짝에 넣어 자물쇠로 잘 담가두고 또 백량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었소.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보관할지 모르겠구려. 그래서 의논을 하는 거요. 소경의 말을 들은 옆집 남자는 좋아라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괴짝에 도는 것보다 땅에 묻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문을 뜯고 들어가 괴짝을 들고 가면 그만 아니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는 게 안전할 거요. 생각났을 때 빨리 하시구려. 옆집 남자는 자기가 백량을 가질 욕심으로 어서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고맙구려. 정말 고맙소. 소경은 고맙다고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늦었으니 그냥 자고 내일 저녁에나 돈을 묻어야겠군요. 소경은 옆집 남자에게 시간을 줄여 일부러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옆집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백량이 또 내 손으로 들어온다. 가만있자 백량을 또 벌려면 지난번에 훔쳐온 백량은 다시 묻어둬 야겠구나. 돈이 없어진 걸 알면 거기다가 돈을 묻지 않을 거니까 말이야. 난 참 똑똑 하단 말이야. 백량이 새끼를 쳐 백량을 더 벌어오는 거지. 옆집 남자는 좋아하며 자기가 훔친 돈을 그날 밤에 도로 가져다 묻고 돌아갔습니다. 몰래 숨어서 지키고 있던 소경은 얼른 가서 잃어버렸던 돈 백량을 꺼내왔지요. 돈 백량을 더 훔치려고 하던 옆집 남자는 훔쳤던 돈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소경은 지혜로 잃어버렸던 돈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심술쟁이 시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자기 며느리를 툭하면 내쫓는 아주 고약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얼마나 자주 갈아치우는지 이로 다 셀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아들은 장가를 들기만 하면 얼마 안 있다가 부인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속이 탈 대로 탔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엄한 명령이니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고개 너머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그 선비에게는 나이가 들어 시집갈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시집을 가지 못했지요. 아버님 제가 고개너머 영감님 집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선비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소문도 못 들었느냐 선비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집으로 시집을 간다는 겁니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그 집으로 시집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시아버지가 될 그 할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선비는 할 수 없이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냈지요. 딸은 시집을 간지 하루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시집을 간 딸 그러니까 새 며느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는 시아버지의 고약한 버릇이 음식을 트집 짠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음식맛이 짜다 싱겁다 맵다 시다 이렇게 맛을 가지고 생트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사해서 알고 있는 며느리는 밥상을 들고 공손하게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을 본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밥상에는 밥과 국 간장 한 종지와 찬물 한 사발뿐이었습니다. 또 밥상 한쪽에는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으려던 시아버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화를 참고 있다가 며느라가야 이게 무슨 밥상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이 댁에 들어온 며느리는 열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음식의 간을 맞추지 못한 게 흠이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시아버지는 당돌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속으로 이제 너도 쫓아내야 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묻는 말에 며느리는 침착하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서 직접 맛을 보아 간을 맞추시라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왜 이 모양이냐. 시아버지는 돌덩이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님 국이 싱거우면 여기에 있는 간장을 타드시고 짜면 여기에 있는 물을 타서 잡수세요. 그래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돌멩이로 입을 비벼 버리세요.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내 집에 들어오다니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 할 일이 구나.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는 걸 보면 며느리를 쫓아내기는 커녕 시아버지는 꼼짝없이 며느리에게 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다간 안되겠구나. 이왕 쫓아버릴 수 없게 된 거 좋게 해서 잘 보이는 게 낫겠다. 잘못하다가는 밥도 못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시아버지는 싱글싱글 웃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가야 내가 졌으니 심술 부리지 말거라. 나도 이제 심통 부리지 않고 너와 함께 오래오래 살겠다. 새 며느리는 고집불통이고 억센 시아버지의 마음을 꺾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심술을 부리지 않고 그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바보 마을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어리석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바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자반 비옷이었어요. 자반이란 소금에 절였다는 말이고 비옷이란 청어라는 말입니다. 이 마을 이 마을은 산골 마을 마을 이어서 자반 비옷을 사러 가자면 산골 길로 50리나 걸어야 했지요. 가고 오고 백리길 하루 종일 걸어야 자반 비옷을 사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반 비옷을 먹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반 비옷을 쉽게 구해 먹을 수 있을까 의논 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반 비옷을 파는 장터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누런 코가 들락날락 하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우리 마을을 어디다 싣고 이사를 가니? 어느 누군가가 허리를 펴며 말했지요. 아니야 그럴 게 아니라 저쪽에 연못이 있잖아.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가서 연못에서 자반 비옷을 만들어 오는 거야. 할아버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 자반 비옷을 잔뜩 사다가 연못에 넣고 기르는 건 어때? 그러면 그놈들이 아들 까고 또 새끼를 칠 게 아니야? 그럼 연못에는 자반 비옷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러면 실컷 잡아먹을 수가 있을 거야.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걸어서 장에 가지 않아도 자반 자반 비옷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바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을 거둬 장에 가서 자반 비옷을 무척 많이 샀어요. 시장에서 사온 자반 비옷을 연못에 넣었지요.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그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까 무척 많아졌겠지? 마을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물과 낚시대를 가지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종일 잡았는데 자반 비옷이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이놈들이 우리가 잡으러 오는 걸 알고는 진흙을 파고 들어가 숨은 게 틀림없네. 맞아. 생각해보니 그런데 누가 물속에 들어가 진흙 속을 한번 찾아보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 바닥 진흙 속을 더듬거리는데 물컹하고 잡히는 게 있었어요. 잡았다!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고기를 잡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잡힌 것은 비옷이 아니라 통통하게 살이 찐 커다란 뱀장어였어요. 가만있자 이 뱀장어란 놈이 비옷을 몽땅 잡아먹고 이렇게 살이 딩딩 쪘구나.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저 놈이 다 잡아먹어서 비옷이 없는 거야. 그러니 저 놈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난데 태우는 거 어떨까?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그때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보시오. 저놈을 그냥 죽여서 되겠소? 우리가 저놈을 좀 더 괴롭히다가 죽여야 우리 화가 풀리지요. 맞는 말이에요. 저놈한테 고통을 주다가 죽여야 합니다. 고통을 주다가 죽이려면 물에 빠트려 죽이는 게 가장 좋을 거요. 물에 빠트려 죽이다니요.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아까 저놈을 분명 진흙 속에서 잡았다고 했지요. 그럼요. 뱀장어를 잡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보시오. 저놈은 물을 싫어하니까 진흙 속에 숨어있던 게 분명하오. 그러니 저놈을 물에 빠트리면 무척 괴로워하다가 죽을 거요. 그게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지며 좋아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어른이 뱀장어를 연못에 던졌어요. 그러자 뱀장어는 좋아라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갔답니다. 뱀장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은 그놈 그놈 샘 동이네 하며 좋아했답니다. 시원하게 잘 죽은 게 아니라 잘 살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진짜로 바보들만 사는 산골 마을이지요. 만파식적 이야기 신라 문무왕은 김효신 장군과 더불어 삼국 통일을 이룬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이 문무왕이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과인이 죽거든 동해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바위 섬에다 장례를 지르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용으로 태어나서 외적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리라. 당신은 바다 건너 섬나라인 외의 해적들이 자주 쳐들어와 노략질이 심할 때 였는데 문무왕은 유언대로 용이 되어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문무왕의 아들인 제31대 신문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였습니다. 선왕 마마를 모신 동해바다 바위 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섬에 대나무 두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근처를 지나다니는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이 대나무가 밤이 되면 한 그루로 합쳐지면서 비릿소리를 내다가 낮이 되면 다시 두 그루로 나누어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기이하구나. 신문왕은 부왕이 임종할 때 남긴 말이 생각나 부랴부랴 신하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그 바위 섬을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신문왕 일행이 섬에 다다르자 벼랑간 오색고름이 뭉게뭉게 일어나 하늘을 덮더니 그 그 구름 속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놀랍고 신기하여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할 때 용이 임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이 대나무는 돌아가신 문무대왕마마와 김유신 장군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리신 보물입니다.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드시면 나라를 화평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은 그렇게 말하고 오색고름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지요. 신문왕은 일부러 밤이 될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대나무 두 그루가 한 그루로 합쳐져 피리 소리를 낼 때 얼른 대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 대걸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소중히 보관했지요. 그 피리는 용의 말대로 신기한 영검을 나타내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피리를 불자 적군이 물러갔고 나라 안에 몹쓸 전염병이 퍼졌을 때 피리를 불자 환자들이 저절로 나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불면 단비가 내렸고 굳은 장마로 물난리가 걱정될 때 불면 날이 개었으며 풍랑이 칠 때 불면 바다가 잔잔해졌답니다. 이 피리의 이름이 만파 식적 이랍니다. 거짓말 쟁의 함경도 평안도 전라도 이렇게 세 도의 거짓말쟁이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옛날에는 남도와 북도를 합해서 불렀어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은 거짓말로 자기 고장을 자랑했지요. 먼저 함경도 거짓말쟁이가 우리 함경도에는 백두산이 들어가서 목욕을 할 만한 큰 물통이 있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그보다 큰 물통은 없을걸 하고 거짓으로 말했답니다. 그러자 평안도 거짓말쟁이가 자기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우리 평안도에는 백두산 같은 큰 산을 한 꼬챙이에 새씩 내시 꿰어서 산적을 구울 수 있는 화로가 있다네. 그까지 산하나 목욕할 수 있는 통보다야 서너 배는 더 크지. 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산적이란 쇠고기나 생선 같은 걸 썰어서 양념을 하고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구운 것을 말하지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전라도 거짓말쟁이도 지지 않으려고 그것도 꽤 크지만 우리 전라도에는 백두산 같이 대나빙 둘러서도 그 굵기가 더 굵은 대나무가 있지. 그 대나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끝을 봤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바쁘지 않으면 나랑 가서 구경이나 하지. 하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두 거짓말쟁이는 끝이 안 보이는 건 대나무가 하늘을 뚫고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걸 거야. 그런 대나무를 보는 건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그러니 꼭 가서 보고 싶네. 그래 나도 보고 싶네. 두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말하자 전라도에 사는 거짓말쟁이는 이거 큰일 났네. 이럴 줄 알았으면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닌데 하고 몹시 걱정을 했습니다. 전라도 거짓말쟁이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함경도 거짓말쟁이와 평안도 거짓말쟁이를 데리고 고민에 고민을 하며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 내려간 전라도 거짓말쟁이는 두 거짓말쟁이를 자기가 잘 아는 객주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슬쩍 빠져나왔답니다. 전라도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에게 부리나케 달려갔어요. 객주집이란 장사꾼들의 물건을 팔거나 장사꾼들의 밥을 해주고 잠을 자게 해주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전라도 거짓말쟁이는 그동안 거짓말을 시킨 것을 스님에게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뭐 좋은 꾀가 없냐며 애걸했지요. 스님은 전라도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고는 이 사람아 웬 거짓말을 그렇게 시켰나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잘 해보겠지만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네. 그러니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게나. 그럼 어서 그 사람들을 이리 데려오게. 전라도 거짓말쟁이는 좋아라 객주집으로 달려가서 두 거짓말쟁이를 데리고 스님에게 갔답니다. 두 거짓말쟁이를 본 스님이 말했어요. 먼 길을 노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하루만 일찍 오셨더라면 대나무 구경을 하셨을 텐데 한 발 늦으셨소이다. 바로 어쩌녀게 대나무를 발라는 사람이 있어 바랐다오. 스님 말에 두 거짓말쟁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구요? 아니 그렇게 큰 대나무를 누가 사갔나요? 스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답니다. 글쎄 옳시다.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거짓말 같지가 않더라구요. 대체 무슨 말인데요? 함경도에 백두산이 목욕을 할 만큼 큰 물통이 있다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통에 헌태를 떼어내고 새태를 메려고 대나무를 사간다고 그럽디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왕 옹길이니 그 가지라도 구경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안됐군요. 왜요? 가지는 평안도 사람이 사갔다오. 평안도엔 백두산을 세씩 넷씩 꼬챙이에 꿰어 산적을 굽는 아주 큰 화로가 있다더군요. 그런데 그 가지를 꼬챙이로 쓰겠다며 사갔답니다. 스님의 말에 두 거짓말쟁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스님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네가 거짓말한 게 탈로 날 테니까 말입니다. 그 후로 세 사람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떡먹기 내기를 한 아이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 셋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는 머리에 부스럼이 잔뜩 났어요. 부스럼이 나서 머리가 가려우니까 틈만 나면 머리를 벅벅 긁어댔지요. 그리고 한 아이는 코 찔찔 이었습니다. 언제나 누런 코가 질질 흘러 옷소매로 누런 콧물을 닦기에 바빴어요. 나머지 한 아이는 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눈에 누런 눈곱이 끼어 파리가 달려들었지요. 눈병이 난 아이는 파리를 쫓느라 바빴습니다. 하루는 세 아이가 떡 한 시루를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떡을 서로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렸지 뭐예요. 그러자 한 아이가 좋은 생각을 말했습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내기를 하자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떡 한 시루를 다 먹는 거야. 어때? 그래 그게 좋겠다. 나도 좋아. 셋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기를 하지? 코찔찔이가 물었어요. 우리가 뭐 할 게 있니? 우린 마을에서 알아주는 게 있잖아. 맞아. 우리가 잘하는 걸 하지 않고 누가 오래 참나 하는 거야. 부스럼난 아이 말에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내기란 부스럼난 아이 머리 안 긁기, 코찔찔이 코 안 닦기, 그리고 눈병 난 아이 팔이 안쪽 끼었습니다. 세 아이는 서로 내기에서 이겨 혼자서 떡을 시루찌 먹으려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가려운 것도 콧물이 흐르는 것도 파리가 달려드는 것도 꾹 참고 견뎠지요. 얼마나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꾹 참고 잘 견디던 아이들은 시간이 흘러가 점점 참고 견디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떡을 모두 먹을 욕심으로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머리에 부스럼이 난 아이는 머리가 가려워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머리를 긁어도 다른 아이들이 눈치 못채게 하려는 꾀를 냈지요. 얘들아 심심하지? 응 심심해. 그럼 내가 이야기 하나 할 테니 들어봐. 내가 요전에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사슴 한 마리가 달아나더라. 사슴을 자세히 보니까 커다란 뿌리 여기에도 나고 여기에도 나고 또 여기에도 나고 뿌리 아주 많이 돋았더래. 부스럼이 나서 머리가 가려운 아이는 가려운 곳마다 골라 뿌리 났다며 손가락으로 꼭꼭 누르면서 말했답니다. 아주 저놈 봐라 얘기하는 척 하면서 가려운 데를 긁고 있잖아. 그렇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지. 코찔찔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부스럼난 아이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슴을 내가 보았더라면 활로 이렇게 쏘아 잡았을 텐데 사슴을 향해 활을 겨누는 신용을 하면서 옷소매로 코를 쓱 문질러 닦았지요. 이것을 본 눈병아린 아이는 두 아이들이 하는 모양을 보고 있다가 얘들아 그런 거짓말 그만해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 하고 손을 눈앞에 대고 내자우며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눈병이난 아이도 손을 흔들어 파리를 쫓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 떡을 혼자 다 먹을 내가 어디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내기가 끝이 나지 않자 결국 새친구는 떡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답니다. 모자라는 아이와 거울 옛날에 조금 모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도 누군가가 시켜야만 겨우 했어요. 뭘 시키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전혀 몰랐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하는 일이란 자는 거와 밥 먹고 변속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저놈을 어떻게 해야 사람으로 만들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아들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그 좋은 생각이란 아들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시장에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에 가서 물건을 제대로 사오면 사람 노릇을 하는 거지 뭐.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들은 힘이 장사여서 시키기만 하면 나무를 한 짐씩 할 수 있겠다. 그걸 팔아 필요한 물건을 사오면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장날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열량을 주면서 말했어요. 바오야 너 이걸 갖고 장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와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도 은근히 걱정을 했지요. 그런데 아들은 히히히 하고 웃으며 아무 걱정 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돈 열량을 품에 넣고 끄덕거리며 장으로 갔어요. 장터로 들어가는 길목에 여러가지 거울을 펴놓고 파는 거울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울 장수 앞으로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니, 나랑 비슷한 놈이 저 속에 있네. 아들은 거울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눈을 깜빡거리면 거울 속의 사람도 깜빡 깜빡거렸어요. 입을 해 벌리면 거울 속의 사람도 입을 해 하고 벌렸지요. 또 주먹을 쥐어보이면 그쪽에서도 주먹을 쥐어보였습니다. 아들은 아주 재미있어 했어요. 거울 속의 사람을 보는 것이 그야말로 재미있어 넉넉고 거울을 보았지요. 아들은 거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던 겁니다. 이건 얼마나 할까?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둔양을 주고 거울을 사는 겁니다. 오라 거울 값이 둔양이구나. 아들은 둔양을 주고 거울을 사왔습니다. 아들은 거울을 사오자 아버지는 저놈이 속은 멀쩡하구나 제값을 주고 거울을 다 사오게 하고 속으로 좋아했어요. 아들은 밤새도록 거울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바로 자기인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 보였던 겁니다. 아들은 겨우 눈을 붙이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또 거울만 들여다보았 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놈이 장에 갔다 와서 피곤한가? 아버지는 아들이 피곤해 못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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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일어나지 않고 뭐해 어서 일어나 밥 먹고 나무하러 가야지 밥을 푸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거울을 보느라 꼼짝도 안 했지요. 어디를 간 건가 어머니는 중얼거리며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만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이걸 어떡해 어머니는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거울에 어머니의 모습이 비쳤던 거예요. 저놈이 어저께 장에 가더니만 할망구를 하나 사왔지 뭐예요. 어머니 말에 거울을 본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빙글에 웃었습니다. 아니 거울 안에 엄마가 있더니 또 아버지가 있잖아. 그래 이놈아 아까 네가 한참 보고 있던 건 바로 내 놈이었고 그 다음은 내 엄마였다. 아버지 말에 아들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과 어머니는 거울 속에 진짜로 사람이 있는 줄로 알았던 겁니다. 지혜로 고기 먹은 아이 옛날에 한양 사람들은 자기네는 똑똑하고 시골 사람들은 바보라고 얕잡아 보았답니다. 지금의 서울을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시골 사람들 중에도 한양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한양 사람들 가운데도 시골 사람들보다 못나고 바보스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주 지주인 한양 사람이 추수를 하러 시골로 내려갔어요. 지주란 시골에 있는 땅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양 사람의 농밭을 빌어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은 지주 마음에 잘 들려고 했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은 굽실거리며 지주를 맞았습니다. 추수하러 온 지주의 눈밭에 났다 하면 다음 해에 농밭을 빌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작인 그러니까 지주에게 농밭을 빌어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은 집에서 귀하게 기르던 닭을 잡아 지주를 대접했어요. 지주는 잘 차려진 밥상을 받았지요. 지주는 먼 길을 오느라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밥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때 소작인의 어린 아들이 문앞에 턱을 바치고 있었어요. 맛있게 먹는 지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지주가 먹고 있는 닭고기가 무척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고기 한 점 주지 않나 해서 지주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지주는 배가 너무도 고팠기 때문에 소작인의 아이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지주가 어느 정도 배를 채웠을 때입니다. 그제야 지주의 눈에 소작인의 아이가 보였지 뭐예요. 그러나 지주는 아이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저 혼자 맛있는 닭고기를 다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이가 지주를 보고 혼잣말처럼 아저씨는 죽은 닭고기를 맛있게 잡수시네 라고 말했지 뭐예요. 뭐 뭐라고 아이의 말을 들은 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못된 소작인 죽은 닭고기를 감히 내상에 올리다니 지주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던 닭고기 그릇을 상 밑에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소작인의 아들 녀석이 그 그릇을 얼른 집어다가 닭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는 겁니다. 가난한 시골 녀석이라 버르장머리 없고 천하구나. 지주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넌 어째서 죽은 닭고기를 먹느냐 죽은 닭이 더럽지도 않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녀석은 빙긋이 웃으며 고기 씹던 것을 잠시 멈추더니 한양에 있는 아저씨 댁에서는 닭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잡수시는 모양이죠? 하고 묻는 겁니다. 뭐 뭐라고? 소작인 아들 말에 서울지주는 꼼짝없이 당했던 겁니다. 결국엔 닭고기도 먹지 못했답니다. 뺨 뺨 맞은 원님 옛날 전라도에 아주아주 마음이 나쁜 원님이 살았습니다. 원님은 작은 일에도 화를 벌컥벌컥 냈지요. 원님은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큰 벌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원님 밑에서 꼼짝 못하고 무슨 일이든 먼저 원님 눈치만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가장 많은 아전이 여러 아전들을 불러 의논했지요. 아전이란 관청에서 이를 보는 벼슬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러다간 못된 원님에게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요. 그렇다고 도망갔다가는 법에 걸려 죽게 될 거고 그러니 원님을 내쫓읍시다. 내쫓다니요?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원님을 내쫓는단 말입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튿날 아침 조회를 마친 원님은 혼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 많은 아전이 원님에게 갔지요. 그 아전은 갑자기 원님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아니 이놈이 미쳤나 얼른 저놈을 잡아라. 원님은 화가 나서 책상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나 이 일은 짜고 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구도 나이 많은 아전을 쫓아가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서 내 뺨을 때린 저놈을 잡지 않고 뭘 하느냐? 원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아니 감히 누가 원님의 뺨을 때렸다는 하고 어느 누구도 원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서 아전놈을 잡아오너라. 화가 난 원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누가 원님의 뺨을 때렸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있었는데요. 아전들은 원님에게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한 아전이 원님의 큰 아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대체 왜 그러느냐? 나리께서 좀 이상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네 정신이 살짝 가신 것 같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뺨을 맞아 빨개 씁니다. 또 화가 나서 눈동자에 벌겋게 피빨까지 서 있었답니다. 거기에다 성질을 참지 못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진짜로 미친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 아들도 아버지가 진짜 미친 줄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우원을 부르시오. 아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이놈 내 놈이 미쳤느냐 내 어디가 미쳤다고 우원을 부른단 말이냐 원님은 미치지 않았다고 펄펄 뛰었답니다. 아전들은 아들의 허락을 받아 원님을 꼼짝 못하게 겨우 묻고는 의원에게 보였지요. 이놈들아 멀쩡한다 보고 미쳤더니 화딱지가 난 원님은 의원에게 대들며 소리소리 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원님을 더 꼼짝 못하게 했답니다. 원님이 미쳤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결국 소문이 원님보다 높은 감사 귀에까지 들어갔지 뭐예요. 그래서 원님의 자리에서 물러난 원님은 서울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감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좀 나았는가 사실은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원님이 흥분하여 말을 꺼내려 하자 그만 두 개나 또 그 미친 증세가 나타나려 하는군 감사 는 원님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십여 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원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고 분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다 못된 아전 녀석 내 뺨을 치고 멀쩡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원님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다니 원님은 너무 분해서 자식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때 그 일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큰아들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답니다. 아버님 오랫동안 아버님의 병안이 잠잠하더니 이제 또 증세가 보이는군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알았다 알았어. 내 이제 다시는 그 말을 안겠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근심어린 모습을 보고 다시는 뺨맞은 얘기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원님은 뺨맞은 얘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물론 원님으로 있을 때 나쁜 성격은 다 고쳤답니다. 닭줬던 강아지 옛날 시골 어느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았답니다. 그 집에는 황소와 수탉 그리고 누렁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버타며 살았어요. 어느 봄날 이었습니다. 외양간 에서 황소가 한가하게 우물우물 여물을 씹고 있었지요. 황소가 여물을 먹으려 여물통으로 고개를 숙일 때마다 쨍그랑 쨍그랑 원앙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원앙이란 소턱 밑에 달린 방울을 말하는 거예요. 여물에 맛있게 먹던 황소는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수탉이 모이를 쪼아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흰쌀이 널려 있는데도 수탉은 가만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발로 땅을 해집어가며 먹었습니다. 마치 없는 모이를 흙속에서 제가 찾아 먹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달기야말로 팔자 가운데 상팔자로구나. 황소는 하는 일 없이 실컷 먹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나다니는 수탉이 부러워졌습니다. 상팔자란 일 안 하고 놀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황소는 심심한데다가 수탉이 부럽기도 해서 수탉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꼬꼬야 황소가 불렀지만 수탉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수탉아 나 좀 봐라 옛날부터 닭하고 소하고는 사이가 나쁘다고 했지 하지만 우리는 한 집에 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자. 황소 말에 수탉은 황소를 흘끗 쳐다보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저게 날 어떻게 보는 거야? 황소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내 말이 맑았지 않니? 수탉은 황소가 못 들을 만큼의 소리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눈치를 채지 못한 황소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난 말이야 이 집에서 힘든 일을 하고도 볏집이나 풀 같은 것밖에 얻어먹지 못하잖아. 그런데 넌 빈둥빈둥 놀면서 쌀이나 보리만 먹으니 정말 이럴 수 있는 거니? 뭐라고? 내가 놀기만 한다고? 너 같은 미련 등이 눈에는 내가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러니 넌 평생 이를 어깨에 메고 살지. 잠 잔 잔 잔 있던 수탁은 자기가 논다는 말에 화를 발끝 냈습니다. 그리고 수탁은 괜히 날개를 활짝 펴보이며 거드름을 잇는 대로 피웠어요. 아니 그럼 이 집에서 네가 뾰족하게 하는 일이 뭐 있니? 황소는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참 한 집에 살면서도 소식이 깡통이구나. 넌 넌 새벽마다 내가 할머니 깨우는 걸 못 봤니? 난 말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보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김없이 때를 가르쳐주잖아. 내가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면 넌 여물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할걸? 수탁은 팩 토라진 소리로 대답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뭐 좋은 일이 없나 하고 집 안팎을 어정어정거리던 누렁이가 황소와 수탁이 하는 말싸움을 숨어서 들었지 뭐예요? 그런데 걔는 가재 편이라고 저도 네 발이 달렸다고 누렁이는 황소 편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 누렁이는 잘 되었다 싶었어요. 누렁이는 수탁 가까이 가서 빈정됐습니다. 뭐라고? 떼를 알려주시니까 쌀을 잡수시는 거라고? 흠 넌 침이나 질질 흘리며 낮잠이나 자지 웬 참견이니? 수탁이 목을 세우고 까딱거리며 누렁이에게 말했습니다. 떼를 알려주기에 망정이지 떼를 미는 목욕통을 알려주었더라면 안방을 차지하겠구나. 누렁이는 수탁을 보며 다시 또 늠물댔던 겁니다. 안방 찾으라니 누가? 내가? 그래 네가 이게 정말 넌 안방 마님인 할머니 욕보이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구나. 수탁은 지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대꾸 했어요. 거기에 안방 마님이 왜 나오니? 난 말이야 밤잠을 못 자면서 도둑을 지키는데도 먹다 남긴 밥 찌꺼기를 얻어먹는 게 고작인데 넌 참 건방지 누렁이가 수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에 수탁은 조금도 지지 않았지요. 넌 눈이 삐었구나. 그리고 내 팔자와 내 팔자가 어떻게 같단 말이니? 얘들아 이제 그만해라 그러다가 정말 싸움나 겠다. 보다 못한 황소가 말렸어요. 수탁은 날개를 풀럭거리며 누렁이와 황소를 노려보다가 말했습니다. 황소야 넌 참견마 씹으라고 준 여물이나 씹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누렁이 넌 참 버릇이 없구나. 그래서 어디 올여름 복날을 무사히 넘기겠니? 걱정이 되는구나. 복날이란 한여름에 있는 걸로 초복 중복 말복이 있지요. 이날에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게장국이나 삼계탕을 먹고 참회나 수박 등을 먹습니다. 얼씨구 사돈 낱말하네 이번 할아버지 생일 때 너나 무사히 넘기거라. 누렁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야 똥밖에 모르는 개서방아 눈이 있으면 내 모습을 한번 봐라. 하기사 똥만 찾아다니는 게 눈에 뭐가 제대로 보이겠니? 수탁은 화가 나자 제멋대로 말했습니다. 내 모습을 보라고? 모습을 봐야 뒤뚱뒤뚱 두 발 달린 촐랑이지 뭐. 날개가 있다고 네가 백조라도 된단 말이냐? 웃기지 마. 우리 집 주인님도 두 발이야. 게다가 난 매끄러운 비단 옷에다 빨간 광까지 썼잖아. 수탁은 으스대며 말했어요. 그래서? 열이 난 누렁이가 대들었지요. 그래서라니 척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어? 그렇지. 똥만 찾아다니니 뭘 알겠니? 난 빨간 광을 썼기 때문에 품위있게 쌀을 먹는 거야. 이제야 내 말을 좀 알아듣겠니? 수탁이 있는 폼 없는 폼 을 다 잡아가며 설쳤습니다. 누렁이는 수탁이 하도 거드름을 떨자 화가 났어요. 왕 하고 갑자기 덤벼들었지 뭐예요? 그러고는 잽싸게 품위를 나타내어준다는 빨간 관 그러니까 수탁 볕을 콱 물어버린 겁니다. 볕이 몹시 아픈 수탁은 눈에 불을 켜고 푸르륵 날개짓을 해댔어요. 누렁이는 깜짝 놀라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자 수탁은 날개짓을 푸드덕 하더니만 후르르륵 지붕으로 올라갔답니다.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지붕 꼭대기로 날아오른 수탁은 누렁이를 내려다보고 소리쳤어요. 관처럼 생긴 닭볕은 누렁이에게 물려서 살점이 떨어지면서 이빨 자국이 났지 뭐예요. 저걸 그냥 내려오기만 해봐라. 누렁이는 수탁을 놓친게 분했지요. 그렇지만 수탁처럼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멍멍 그야말로 닥쳤던 개처럼 누렁이는 지붕을 보고 지졌습니다. 용용 죽겠지? 수탁이 누렁이를 놀렸어요. 내려오기만 해봐라. 누렁이는 약이 올라 수탁을 보고 마구 짖었지요. 그때 개는 너무 짖어서 주둥이가 삐죽하게 되었고 수탁은 개에게 물려 벼슬이 톱니처럼 되었대요. 어디 그뿐인가요? 황소는 분해서 발을 쿵쿵 구르다가 발굽이 갈라져대나요? 정신나간 사람 옛날에 참 정신이 없는 사람이 살았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제 성과 이름도 곧잘 잊어버리고 제 식구 얼굴도 곧잘 잊어버렸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벗어낼 신는데 한짝은 신고 한짝은 손에 들고서 어 한짝은 신었는데 한짝은 어디 갔지 하고 찾았대요. 아내가 보다 못해 참견을 했지요. 한짝은 손에 들지 않았소. 어 그렇군. 이번에는 한짝 신은 걸 잊어버리고 또 두리번 두리번 찾았습니다. 한짝은 손에 들었는데 한짝은 어디 갔지. 이번에도 아내가 보다 못해 한짝은 발에 신지 않았소. 어 그렇군. 그러면 뭘 하나요? 손에 든 걸 잊어버리고 또 찾는 걸요. 한짝은 신었는데 한짝은 어딜 갔지. 손에 들었다고 가르쳐주면 또 한짝은 손에 들었는데 한짝은 어디 갔냐며 계속 궁금해 했습니다. 발에 신었다고 가르쳐주면 또 같은 말을 반복했고요. 이러고 하루종일 찾았지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활개를 치면서 갔지요. 가다가 보니 똥이 마려웠습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곳에서 똥이 마려우니까 이 사람이 길까 소나무 숲에 들어갔어요. 두루마기를 벗어서 널따란 바위 위에 척 얹어놓고 갓을 벗어서 소나무 가지에 척 걸어놓고 그러고 그러고 볼일을 봤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일어서 나오다가 이 사람이 제가 눈똥을 밟았어요. 어느 놈이 여기에다 똥을 싼 거야? 질질치 못한 녀석 같으니라고. 또 나오다 보니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은 갓이 머리에 닿았습니다. 어느 정신나간 놈이 여기에 갓을 걸어놓고 갔나? 마침 잘됐네. 내 머리에 갓이 없으니 이걸 내가 써야지. 또 나오다 보니 바위 위에 얹어놓은 두루마기가 보였습니다. 어느 정신나간 놈이 여기에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갔나? 마침 잘되었네. 내 몸에 걸친 것이 없으니 이건 내가 입어야지. 이 사람이 이제 나들이를 갔다가 며칠 지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식구들이 나와서 반겨 맞아주었지요. 당신 이제 오세요?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새 제 식구 얼굴을 다 잊어버리고 딴청을 하는 겁니다. 대근뒤신데 우리 집에 와있소. 건너마을 이자수 부인이던가. 너희들은 웬 아이들이냐. 너는 옆집 박서박내 받아들이고 너는 뒷집 김참봉내 둘째 딸이니? 이러더래요. 또 한 번은 이 집에 중이 찾아와서 하룻밤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방에서 중하고 인사를 했지요. 소승은 산 너머 대고사 사는 중입니다. 그러시오? 이 사람이 재성과 이름을 대려고 하니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나는 나요? 했대요. 그러고 나서 중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데 똑같은 말을 골뱃번도 더 묻는 겁니다. 금방 들은 말을 그새 잊어버리고 어디 사는 웬 중이요? 산 너머 대고사 사는 중이올시다. 조금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어디 사는 웬 중이요? 하며 밤새도록 물어대니 견딜 수가 있나요? 중이 그만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잠든 틈에 머리를 박박 깎아놓고 옷을 바꾸어 입고서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중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 이게 정과 달랐습니다. 머리는 박박 깎은 데다 중이 입는 장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라?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이 사람이 이러면서 하루종일 자기를 찾아 다니더래요. 어라?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하면서 찾아 다니다가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사람만 보면 혹시 당신이 나 아니요? 하고 물었답니다. 자린고비가 제사 지내는 방법 옛날에 자린고비가 살고 있었어요? 자린고비가 생선 한 마리 사다가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먹을 때마다 쳐다봤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아이들이 밥 한 술 먹고 두 번 쳐다봤다고 야단쳤다는 얘기 그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자린고비가 하루는 어물전에 갔어요. 어물전에 가면 여기저기 맛난 생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린고비가 이곳저곳 다니며 구경을 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사지는 않고 구경만 했지요. 그런데 쉬파리란 놈이 날아와서 생선 위에 딱 앉는 겁니다. 어물전 주인이 그걸 보고 손을 내져 쉬파리를 쫓아냈어요. 그런다고 쉬파리란 놈이 알았수 하고 쫓겨나나요? 쫓아도 또 달려들고 쫓아도 또 달려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물전 주인이 그만 화가 나서 파리채로 쉬파리를 딱 때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자린고비가 달려가서 그 죽은 파리를 줍더래요. 그 더러운 걸 왜 줍느냐고요? 쉬파리 다리에 묻은 생선 기름 그걸 빨아 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쉬파리를 주워들고 다리를 쪽쪽 빨아 먹는 거예요. 한참 동안 빨아 먹다가 이렇게 맛난 걸 나 혼자 먹을 수 있나? 하고는 그걸 가지고 집에 갔답니다.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돌리면서 이거 참 맛난 것이니 아껴서 빨아 먹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식구들이 쭉 돌려가면서 빨아 먹었대요. 아내도 한 번 빨아 먹고 아들도 한 번 빨아 먹고 그러고 나서 자린고비가 그것을 시렁위에 얹어놓더래요. 시렁위에 얹어놓으면서 이거 가만둬라 나중에 입맛 떨어지면 한 번씩 바라먹게 그랬답니다. 이 자린고비가 저희 부모님 제사를 지내게 되었대요. 제사 날이 되면 제상에다가 음식을 가지가지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야 될 텐데 자린고비가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돈이 아까워서 음식을 못 차리는 겁니다. 생선 한 마리 천장에 매달아 놓고 두 번도 못 쳐다보게 한 고두새가 제사라고 다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 종이에다가 음식 이름을 썼습니다. 종이를 손바닥만하게 잘라서 거기에다가 대추니 밤이니 생선이니 떡이니 하고 이름을 쭉 쓰는 거예요. 그걸 제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상 앞에 엎드려서 한다는 말이 아버님 어머님 올해도 아끼느라고 아꼈는데 돈이 수월치 않게 들었습니다. 종이값만 해도 서푼이 들었고 붓 달고 먹 달는 것까지 치자면 다푼은 좋게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차리지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답니다. 그러더니 참말로 그 이듬해에는 그렇게도 차리지 않고 어떻게 했나 하면 아예 제상을 안 차리고 부모님 신조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대요. 신조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써놓은 건데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조상의 넋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자린고비가 그 신조를 품에 안고 장터에 갔어요. 먼저 과일가게 앞에 가서 신조를 꺼내들고 아버님 어머님 여기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컷 드십시오. 어물전에 가서 신조를 꺼내들고 아버님 어머님 여기 생선이 많이 있습니다. 실컷 드십시오. 떡집 앞에 가서 신조를 꺼내들고 아버님 어머님 여기 떡이 많이 있습니다. 실컷 드십시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장터를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가 달고지를 끌고 가는 걸 봤어요. 달고지에 뭐가 잔뜩 실려있는 걸 보고 그게 죄다 먹을 것인 줄 알고 아버님 어머님 저기 달고지에도 먹을 것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실컷 드십시오. 하면서 신주를 꺼내 가지고 달고지 앞에 대고 서 있었어요. 달고지를 끌고 가던 농부가 그 꼴을 보고 물었지요. 신주를 들고 뭐 하는 짓이요. 아 오늘이 우리 부모님 재삿날이라 부모님께 음식 대접을 해드리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안됐지만 이 달고지에 싫은 것은 먹을 것이 아니요. 그럼 뭐요. 똥 오줌 섞인 걸음이라오. 자린고비가 그 말을 듣더니 얼른 신주를 거꾸로 들고 아버님 어머님 못 드실 걸 드셨습니다. 어서 개워내십시오. 그러면서 신주를 거꾸로 들고 마구 흔들며 갔더랍니다. 더 게으른 사람 옛날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게으름뱅이라도 보통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제 스스로 나라에서 으뜸간다고 믿는 게으름뱅이였어요. 이 세상 어느 놈이 게으르다 해도 나만큼 게으름놈은 없을걸.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았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말이지 게으르긴 게을렀던가 봅니다. 얼마나 게을러 터졌던지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법이 없었어요. 밥도 아내가 안 떠먹여주면 제 손으로 떠먹는 법이 없었고 옷도 아내가 갈아입혀주지 않으면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그냥 그 옷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이 게으름뱅이가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주먹밥을 만들어 옷고름에다 매달아 줬습니다.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 그냥 도시락을 싸주면 귀찮아서 안 꺼내 먹을까봐 그런 겁니다. 옷고름에다 달아놓으면 그게 가슴 앞에서 덜렁거릴 테니 떼어먹기 좋잖아요. 여기 옷고름에 주먹밥 매달아놨으니 배고프거든 떼어드세요. 귀찮다고 안 먹으면 굶어 죽을지 모르니 꼭 떼어드셔야 해요. 아내가 신신당보를 하고 게으름뱅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주먹밥을 옷고름에 매달아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한낮을 가다보니 배가 슬슬 고파왔습니다. 그래도 이 게으름뱅이는 손을 놀리기 싫어서 그냥 참고 갔습니다. 주먹밥을 떼어먹자면 손을 들어올려 밥을 떼내야 할 텐데 그게 귀찮았던 거지요. 그렇게 하루종일 가다보니 저녁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뱃속에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는 판인데 그래도 주먹밥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움직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흐느적 흐느적 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갓센 사람이 하나 오더래요. 가만히 보니 갓센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걸어오는 겁니다. 오라 저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이 주먹밥 좀 얻어먹으려고 저렇게 입을 딱 벌리고 오나보다 가까이 오면 저 한입 떼어먹고 나 한입 떼어먹여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갓센 사람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주먹밥이 있으니 당신 한입 떼어드시고 나 한입 떼어먹여주시오 아침부터 쫄쫄 굶었더니 배가 고파 못살겠소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어 저 한입 떼어먹고 이 사람 한입 떼어먹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갓센 양반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일랑 꺼내지도 마시오. 나는 아침에 길 떠날 때부터 갓근이 늘어져서 갓이 덜렁거리는데 그것 고쳐매기 싫어서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가는 사람이오. 갓근이 늘어져서 갓이 덜렁거리는데 갓근을 재려면 손을 올려 갓근을 풀고 매야 할 테니 그게 귀찮아서 그냥 입을 딱 벌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입을 딱 벌리면 갓근이 늦은 애도 턱에 걸려있을 테니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게을러 터진 사람인가요? 주먹밥 매달고 가던 게으름뱅이가 들어보니 입 딱 벌린 사람이 저보다 더 있으면 더 했지 조금이라도 덜한 게으름뱅이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휴 나는 여태 내가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게으름뱅이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나보다 더 게으름뱅이 이끄려 내가 졌소 이라고 그냥 갔답니다. 끝내 게으름뱅이는 주먹밥은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자로 담을 업신여긴 사람 옛날에 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농사꾼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룻밤을 묵어가야 하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재워달라고 주인에게 말을 해서 집주인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 글깨나 읽는 선비 같더래요. 그런데 이 집주인 하는 짓이 아주 못됐습니다. 재워달라는데 선뜻 안 재워주고 토를 달았어요. 우리 집에는 글자 아는 사람만 재워주지 글자 모르는 사람은 안 재워줍니다. 이러는 겁니다. 차림새를 보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토를 달더란 말입니다. 농사꾼은 은근히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저도 엄문이라면 좀 압니다마는 했지요. 옛날에는 우리 글자를 엄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문이야 그게 어디 글자 초개놔도 한문을 알아야지 이러더래요.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이 무슨 한문을 알겠어요? 그 사정을 빤히 알고 그러는 게 아니면 뭘까요? 재워주기 싫으면 그냥 재워주기 싫다고 하지 이렇게 사람을 업신 여기는 건 무슨 신보일까요? 농사꾼은 그만 부하가 치밀어서 그건 대체 무슨 경우요? 글자 하는 것이 하룻밤 자고 가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글자도 모르고서야 어찌 사람 고실을 할 수 있겠소? 그리고 사람 고실도 못하는 사람을 어찌 손님으로 맡겠소? 이러더래요. 농사꾼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기가 차고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으로 태어나서 글공부 못한 건 팔자련이 하더라도 이렇게 남 우세를 하고 보니 이만자만 원통한 게 아니었어요.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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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물러서느니 몇 마디 대걸이라도 하자 하고 그래 무슨 글자를 알아야 사람 고실을 하는지 어디 드러나 봅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한자 한 글자를 쓱쓱 써가지고 코앞에 들이대면서 묻더래요. 그래 이건 무슨 자요? 음 이건 하늘 천자인데 사람이 되어서 하늘도 몰라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한 글자를 쓱쓱 써가지고 코앞에 들이대면서 묻더래요. 이건 무슨 글자요? 이건 나라 국자인데 사람이 되어서 제나라도 몰라보면 안 되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글자를 쓱쓱 써가지고 코앞에 들이대면서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자요? 이번에도 아무 대답을 못하자 이건 아비 부자인데 사람이 되어서 제아비도 몰라보면 안 되지. 집주인은 거드름이 하늘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농사꾼이 슬그머니 말을 꺼냈어요. 잘 배웠소이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한번 물어봐도 되겠소. 얼마든지 빨갛고 예쁘고 말랑말랑한 자는 무슨 자요? 응? 집주인이 그만 말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명색이 선비로서 여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전 서전 주역 사서 삼경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한문책을 여러 수십권을 읽었어도 그런 자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빨갛고 예쁘고 말랑말랑한 자라니 그게 대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걸 모르시오 그건 오미자요 사람이 되어서 그런 걸 몰라서야 안되지 오미자가 빨갛고 예쁘고 말랑말랑하잖아요? 또 묻겠소 해와 함께 나왔다가 구름과 같이 들어가는 차는 무슨 자요? 집주인이 이번에도 말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그런 글자가 있을 리 있나요? 해와 함께 나왔다가 구름과 함께 들어가는 자라니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으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래 그걸 모르시오 그건 그림자요 사람이 되어서 그런 걸 몰라서야 안되지 그림자가 해 있을 때 생겼다가 구름이 끼면 없어지잖아요? 또 묻겠소 비올 때 도롱이 쓰고 논에 들어가는 자는 무슨 자요? 집주인이 끝내 말문을 못 열었습니다. 비올 때 도롱이 쓰고 논에 들어가는 자라니요? 그런 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걸 모르시오 그건 논 임자요 사람이 되어서 그걸 몰라서야 안되지 논 임자가 비오면 논물 보러 도롱이 쓰고 논에 들어가지 어떤 사람이 논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콧대를 싹 문질러놓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어디 가서 잤느냐고요? 다른 집에 가서 잤는지 주막 가서 잤는지 그건 알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두 번 다시 한자 가지고 거드름에 피우거나 남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전해지고 있답니다. 아들들의 재주 옛날에 한 농사꾼이 아들 넷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가난해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살림은 가난했고 입은 많았고 그러니 굶느니 먹느니 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들 넷이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고생도 점점 심해졌어요. 먹는 입은 점점 더 커지는데 농사는 허구한 날 그대로니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지요. 생각다 못해 아버지가 아들 넷을 불러놓고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 다 굶어죽게 생겼으니 너희들은 이 길로 집을 나가거라. 나가서 뭐든지 재주 하나씩을 배워가지고 3년 뒤에 돌아오너라. 했지요. 그래서 아들 넷이 다 길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가서 어디에 가서 뭘 배웠는지는 몰라도 3년이 지나니 약속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요. 넷이 한꺼번에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먼저 마지더러 넌 뭘 배워왔느냐 물었습니다. 예 저는 가린 것도 잘 보는 재주를 배워왔습니다. 바위로 가렸든 나무로 가렸든 아무리 멀리 숨어있는 것도 그냥 환하게 뚫어본 단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뭘 배워왔느냐 저는 훔치는 재주를 배워왔습니다. 셋째는 저는 활 쏘는 재주를 배워왔습니다. 막내는 저는 꿰매는 재주를 배워왔습니다. 넷다 용한 재주를 배워왔지요. 그런데 말만 듣고 어디 알 수 있나요? 얼마나 용한 재주인지 눈으로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넷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그녀야 저 건너편 산 속에 뭐가 들어 있느냐 건너편 산에는 숲이 우거져서 보통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는 그냥 한 번 쓱 훑어보더니 까투리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 알 네 개를 품고 있네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야 네가 가서 알을 훔쳐 오너라 둘째가 번개같이 달려가서 알을 훔쳐 오는데 얼마나 감쪽 같은지 까투리가 눈치를 못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셋째야 너는 백걸음 뒤에서 화살 하나를 쏘아 알 네 개를 다 깨트려 보아라. 하니까 셋째가 백걸음 뒤에서 활을 쏘는데 살 하나로 알 네 개를 다 깨트렸습니다. 막내야 얼른 저걸 꿰매라. 막내가 깨어진 알 네 개를 눈감작할 사이에 두루를 꿰매놓으니 감쪽 같더래요. 그걸 까투리 둥지에 도로 갖다 넣어놨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의 재주가 이만하면 뭘 하고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생각했지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소문인고 하니 임금님이 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녁 먹고 잘 자던 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님 딸이 없어졌는데 난리가 나지 않나겠나요? 딸 찾아주는 사람은 사위 삼고 벼슬도 주겠다고 임금님이 소문을 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주를 써먹을 때가 온 것 같다. 아들 넷이서 그 길로 신들매를 죄고 나섰습니다. 먼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지가 사방을 쑥 둘러보니 바다 건너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천년무근 지네가 사는 겁니다. 몸집이 대들뽀만한 놈인데 이놈의 지네가 임금님 딸을 잡아간 거예요. 마지가 보니까 지네란 놈이 임금님 딸 무릎을 떡하니 베고 아주 태평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는 배를 타고 섬으로 갔어요. 둘째야 네가 가서 지네 몰래 훔쳐오는 수밖에 없다. 둘째가 번개 같이 달려가서 지네가 베고 누운 임금님 딸을 가만히 빼내왔습니다. 얼마나 감쪽같이 빼내왔는지 지네는 몰랐어요. 임금님 딸을 배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오는데 그때 지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실컷 베고 누웠던 자리가 왠지 허전했거든요. 그제야 임금님 딸이 없어진 걸 알고 후다닥 따라오는 거예요. 지네가 천년을 묵었으니까 별별 조화를 다 부렸습니다. 재주를 들썩 들썩 피우니까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서 배를 따라오는 겁니다. 배 위에까지 둥둥 떠 날아와서 막 달려드는 참인데 이때 활 잘 쏘는 셋째가 활을 딱 쐈습니다. 한 살에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지네가 배전에 쾅 떨어지면서 금한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바늘에 실을 깨어 두루루 깨맸지요. 물 한 방울 새지 않게 잘 깨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님 딸을 구해서 돌아오니까 임금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위를 삼으려고 보니까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내 허란 것이 없이 비슷해 보였거든요. 마지가 아니었으면 딸이 있는 곳을 못 찾았을 테고 둘째가 아니었으면 딸을 못 빼내왔을 테고 셋째가 아니었으면 지네를 못 잡았을 테고 막내가 아니었으면 배를 못 구했을 테니 누굴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삼는 건 그만두고 벼슬을 주기로 했는데 내 형제는 벼슬도 마다하고 하나같이 저희 아버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논사주고 받사줘서 부자가 되게 해주었답니다. 내 형제는 그 후로도 아버지를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삶의 지혜도 줍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라도 어린아이 때 읽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지혜가 어른이 되어 읽었을 때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런 삶의 지혜들이 녹아있는 옛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읽다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도 손조롭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가 담긴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